인천국제공항 제 구독자분들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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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네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21일 출발을 한다고 해서 오늘 또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자 오늘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첫 방송입니다 첫날이고 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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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속 스타드게임 스타드게임 맞어? 하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안녕 하하 손실이 오이씨 하이 하이 아 한국 유튜버 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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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로 치면 한 20살 정도네 아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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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엄 지금 아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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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뭐 갤러리나 박물관 갈 그런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치 오케이 오케이 땡큐 와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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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신기한 컨셉의 소유자들이다 그치 형들 일단 반응이 좋아 그니까 약간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는 거 같아 아주 당연하죠 안녕 어딨어 어디 가시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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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제 이름은 진우 진우 싱 쏘냐 쏘냐 소소냐 소소냐 샘 하이임 16 우리나라로 치면은 해볼면은 18이네 아이임 여기서 인사해 주시네 가보자 I'm Jinwoo I'm Marie Katsa 안녕 빅박스 Hello I'm Ukraine Ukraine Belarus 아, Belarus에서 오셨구나 Ukraine, Belarus, Ukraine 잠깐만 Family? No Yes Yes 아, 이거 좀 약간 신뢰인가? So, family, we have our own business 음 I arrived in Ukraine, T.F. yesterday You? Yeah, yeah, yeah Yeah, so I wanna go to a nice place So, where should I go? Po-d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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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놀라 Po-d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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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long does it take? By my car? 20 minutes By this way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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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taxi? 20 minut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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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hat? Yeah 아, 걸어서 20분에 Po-dil 로 가면 된다고? Okay You're here? Um It's very nice place Very famous? Okay Have a nice evening Bye-bye Bye-bye Thank you Thank you 어머니 예뻐요 어머니 아, 약간 좀 실례했나? 가족이냐고 그러면은 아, 그럼 내가 엄마라는 얘기야? 어플 하다보면은 나랑 동갑인데 진짜 어머니 같은 사람들도 많아 한정도 하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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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안녕 is it yours? 아니요 감사합니다 안녕 아유 웃어줬어 형들 가벼운 목래 했어 이게 지금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한 번 더 볼까요? 들어가버리네 왜? 내가 무시 당했으면 당했다 말할게 여배경으로 찍어야겠구나 어? 한 명 온다 하이파이브 아 알겠다 우크라이나에서 하이파이브는 약간 싸우자 뭐 이런건가? 오케이 하이 하이 안녕 왜왜왜왜왜왜 우리나라로 한 18살 정도 되겠다 How tall are you? 167 8 아니 영어를 잘 못하네 영어를 잘 못하네 바이 바이 이거네 형들 아니 바지 바지 어떤데 그래요 형들 슬림 일자피스 안입어 형들은? 쏠쏠 정말 버지버지 하이 유크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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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 세븐틴 우리나라로 한 19살 정도 되네 아 How about my 진? Look like gay? Yeah Yeah? 아 Look like g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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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bout my style? Wow She likes your style She likes your style Oh really? Yeah Me too Thank you Thank you She wants to do photos with you Oh yeah sure Why not? Yeah sure What's that motion? Oh yeah sure Why no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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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Oh Thank you Bye by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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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있네 맥주랑 잠깐만 이거 뭘 먹어야 되냐 이거 늙을 수가 있냐 형들? 이거 어떻게 먹어볼까? 나 그냥 이 소시지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나 그냥 이 소시지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사이다 한 번 먹어보자 이번에 난 그냥 소시지만 먹을라 그랬는데 이거였네 형들 와 이건 맛있다 뭔 맛이냐면 살짝 시큼하면서 상큼하면서 그 우리나라 소주 5도짜리 먹는 느낌? 영어를 아예 못 하시네 사실 나는 아이 거든 형들 어떻게 말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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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쁘네 왼쪽 나는 개인적으로 꼬불꼬불한 머리 입으니 굉장히 미인이신 것 같아 뻔한 멘트 한 번 해볼게요 과연 먹힐 것인가 당신들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아 아니 아니 통화나 한번 보게 아니 통화만 뭐 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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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다려줘요? 당신의 아름다움에 같이 건배를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형들, 이 멘트가 둘인 건 알아. 하지만 저 친구들과 같이... 할 거야? 아, 땡큐. 안 돼, 갔다. 어쩔 수 없지. 이 친구들을 같이 찍기 위해서는... 넌이 아니라요. 근데, 나 딱 말할게. 번호도 안 물어보려고 했어. 왠지 알아? 영어를 아예 못해. 추잡하다고요? 죄송합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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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하이 해줬어 형들. 나한테 가려가지고 안 보이나 보네. 앞으로는 하이 해놓고 이렇게 숨어야겠다. 자, 이제 한 시간 정도 뒤면 그 친구 이제 퇴근하고 오거든요. 한국말 잘하는 친구고 그래서 제가 미리 섭외를 해놨습니다, 어플에서. 저도 한 번도 못 본 친구고 한국어를 잘하는 우크라이나 친구니까 그 친구 오면 같이 한국 음식 먹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어떤 문화라든지 안녕하세요. 하아이 흠! You are so pretty Oh, why are you? 하아이 Are you okay? Okay It's okay 아, okay? 아니 아니, oh, no! 안 돼, 그거는! 야, 여기 애들 무섭다, 여기 애들! 야, 여기 애들 야, 여기 쟤 쟤 끝까지 하고 가는 거 봐봐 하아이 How old are you? 16 16 와우 I'm your uncle 와, 16 18살 친구들이네 바이바이 너희들이 성인 같냐? 형들, 분수쇼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수쇼 보여드렸습니다 화면 오류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어, 헤이 안녕 이 친구였어 I saw you your video on Instagram You good at dancing Do you like that? 아, 팀이야, 여기가 Who? Who is leader? 리더 리더 리더, 꼬마 Why? We are all 아, all 리더야? 그래서 이 멤버를 한번 소개 한번 해주겠습니다 Your name? 사연입니다 그 다음에 Your name? 유리안 제 5원소 어? 이랑 사연 이렇게 넷이 팀이네 When is your performance? We are still practicing 아, 아직 연습 중이야 Okay, wait, where when you go? We are Russian drinking 어? Drink? Can you drink? 조금 아, 조금이야? 아 이 친구가 형들 나한테 DM을 보냈는데 내가 방금 예컬로 봤는데 자기들 술 마시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라고 했거든요 네 돈네오빠 하하하하 아니, 사줄 수 알지, 당연히 네 Maybe, next time? 아 Have a good evening 나도 너도? 네 너, 오빠도? 아, 아, 네 하하하하 오빠 하하하하 오빠 I'm older than you 형 아, 오케이, 오케이, 굿굿 형, 형도? 오케이 그러면 바이바이 하하, 땡큐 바이바이 내가 이렇게 생각은 하진 않지만 형들 형들 나도, 형들 야 내가 아까 허구한 명 만났는데 우리 오늘 꽁술 먹어요 아이, 아냐, 아냐 하이 안녕 안녕 안녕? 너도 안녕? 네 I wanna go to 크라우기 place 아, 아, 영어를 아, 그래? 아, 괜찮아, 괜찮아 하하, 인스타그램 응, 야, 야, 숄 응, 야, 야, 숄 아니, 이 친구들이 나를 계속 이렇게 보면서 가더라고 네 How old are you? 15 15이야? 아, 17살이야? 아, 그래? 바이바이 너무 어리다 딱 봐도 케이팝에 빠져있는 친구들이네, 그쵸? 안녕 유프레인? 응, 유프레인이구나 응 야르르 야르르 하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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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South Korea Yeah, thank you BTS BTS I'm Jimin 아, Jimin I'm from Algeria 아, Algeria 분이시구나 Are you alone? Yeah It's a live show 오케이! 하이! 텐션 뭐야? 이름이 이나 인아스 야 하우 large are you? I'm 24 24 I'm Zinu 33 years old 아... 긍긍gged gelmiş 저... 저 씨 리! 나이스 뷰비 나이스 뷰비 오케이 난리 마리? 쏘리? 난리 마리 텐션 너무 좋다 러브 유 코리아! 러브 유 BTS! 아리!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주 텐션이 좋은 친구였어요 I know you 아 실물이 다 이쁘시네 이분 Hi, I'm Jinwoo 이분이 예쁘시네 실물이 더 안녕하세요 My follower talk about you too much 보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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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w your Apricot TV video 응 When I stay in Korea? 이번 내가 아이고야 마드레 형님이 처음 미쳤다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meet Marcia OK It was a nice meeting you Thank you Bye bye 실물로 보니까 더 이쁘신데 형들 딱 딱 보고 알았어 혼자 지나가길래 Hi again 보즰나 Hi again Why are you following me? No! Are you serious? How old are you? 21 아 21 아 21이였어? 음 Did you meet your friend? No, she's not Do you know my friend Anya? Anya? Yeah They say no She is always late So I think Anya 라는 친구 알아요 형들? 다 알아? 다 친구 있어? 와 채팅창이 너무 빨라가지고 형들 읽을 수가 없다 아무튼 아냐 Oh my god 뭐라고 해야 돼? Punch her Like Jungwoo Ha Punch her Punch her Punch her Why are you doing live streaming? Because I'm busy Busy? 아 Because Today is Friday night Right? 바빠서 방송 안 한대 So you are already her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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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go to Some club Which club is best? 50 50? 아 50 클럽으로 갈 거면 Will you go? I think I think I think No I'm 클럽 복장은 아니기는 한데 Will you go? You are very famous I'm not In Korea You sell up Sell up Many followers Said Boz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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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 are You prince bang I need to go Okay I can see you next time Yeah Bye bye Hi 분명히 그 막 벚궁이 같은 거 날아가서 내 존재는 알 것 같은데 약간 오우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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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들은 거만 한 3명 정도가 Bozena한테 아 진우랑 합방이라 아 하하하하 마치 너를 세 번 처음 보는 그런 약간 오우 좀 이래가지고 오우 얘가 약간 연기를 Oliv 여러분 이야기 여러분 vous 오우 오우 Tensor 헹 우울고 있 한국 옥 are ukraine rau 오우 너 neh 잘 만나서 잘 만나서 잘 만나서 잘 만나서 잘 만나서 제 구독자님은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진짜 예쁘시다 그래서 남자분이 있나요? 아니 남자분이 있나요? 땡조우님 별통선 다섯개 아 죄송해요 최고조개 이름은? 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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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진우 잘 만나서 잘 만나서 잘 만나서 잘 만나서 잘 만나서 바이바이 아 근데 형들 엎어져서 코 다우면 이쁘다 근데 이제는 진짜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 클럽 가기 전에 그래서 만약에 여성분이 괜찮다 그러면 클럽에 같이 가는 것도 또 하나의 부스트 힘내서 그러면 아까 인스타 친구한테 연락 한번 해볼게요 어디 뭐하냐고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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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헤이 이러니까 얘가 헤이 이렇게 왔어 Where are you? 근데 아까 여자 혼자 울고 있던 여자 있잖아요 형들 내가 울린건 내가 울린건 아니고 울고 있었어요 BPSH가 어딜까 With my friend 이한테 말할란다 밥먹자고 왔다 아까 울고 있던 여성분이거든요 예 잠깐만 들러서 주소가 왔구요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가 왔구요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안녕하세요 우와 왜들 왜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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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she cry why wh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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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형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통역기를 켜고 번역기를 켜고 있어. 아니, 무시하면 나도 작겠지. 번역기 켜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지어 피부가 좋네, 형들, 내가. 콧대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야. 콧대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야? 우리 다음에 밥 같이 먹자. 우리 다음에 밥 같이 먹자. 바이바바이바이. 너무 착용 일단은 조니워커 그림밖에 없어요 야 알아서 시킬게요 여자애가 자기가 뭔가 커 내 태블를 올려놨어 나 근데 아까 걔네들 연락하지 말까? 아 하지마 오고 싶은데 나한테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짐을 아 뭐야 뭐야 뭐가 진짜 창피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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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해 시키는거야 내 입은 혀가서 대신 내 입은 혀가서 대신 아 제발 아니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 놔 이걸로도 돼 아 상승해 아니 근데 그래도 기분 좋은게 여성분들이 적극적이야 나 영어냐 영어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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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유럽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하는 대학생이예요 오 진짜? 한국어 전문이예요? 네 대학교에서 근무했어요 서울 대학교 서울 대학교에서? 아 외대 서울 외대에서? 네 우리 메세지해요 네 오케이 형들 쟤네 앉아서 술 먹고 있는게? 형들 술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야 여기 여기 있어 이거 따라오는 거 넘치는 거야 이거 따라오는 거 넘치는 거야 이거 따라오는 거 넘치는 거야 뭐야 샴페인 달래 뭐야 난 같이 하는 거 있어? 너무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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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아, 술 안 털리겠지? 앉아! 오, 이렇게 예쁘네. 헬로! 오, 유럽 예쁘네. 이게 유럽인가 보네. 하하하하하하 아, 야, 스트리밍. 라이브 스트리밍. 노, 노. 유튜브, 에이프리카티비. 땡큐. 아, 형들. 아, 잠깐만. 나 유닛 깨진걸 친형구. 아, 잠깐만. 나 움푹 들어간 것 같아. 에이! 형들! 드디어 찾았다. 에이! 얘가 아까 말한 내가 오늘 가장 느낌이 좋았다고 한 친구야, 형들. 아, 형들. 아, 형들. 엉덩이에 이거 박혀있었어. 방금 뺐어. 신하는 것 같은데. 인사가, 인사가 바뀌어요. 이곳을 좋아하세요? 마치 슬램덩크 소연이가. 농구를 좋아하세요? 농구 좋아하세요처럼 물어봤어요. 네. 무척 좋아합니다. Transportation. 나 이쁘다 씨. 이직우 신담우트 연락처 받았고, 나중에 같이 또 형들의 스토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크라이나네 형들 얘가 딴 데로 같이 술 털릴 것 같아 술 털릴 것 같아 물이 좋다 형들 나 엉덩이 어떡하냐 아니 진짜 이걸 뽑았다니까 유리조각을 아까 그X들이 깨가지고 잠깐만 아니 가차가 나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이걸 못 아 근데 형들 유럽의 적극적임도 한 90점대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의 어떤 그런 패티시? 아니 패티시가 아니라 이 상향을 좀 더 채워주는 것 같아 유럽클럽이 꿀잼이네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아 잠깐만 안 잡히네 택시가 여기 이렇게 좀 무섭기는 한데 뭐야 줄리아 가차 너는 왜 안와? 너 얘기하고 있었는데 안녕 안녕 우리 같이 같이 먹자 나중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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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아까 말한 가차 형들 어 나이스 미듀 나이스 미듀 가차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see you later 바이바이 근데 형들 약간 좀 이거 진짜 C 공감하실텐데 뭔가 여자 둘이 있어 근데 나는 A를 좀 맘에 들어 근데 B가 나를 좀 더 좋아 아니 아니 당연히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안 앙 필레 헣 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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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스트리밍 아이오케?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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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형들 이제 이거 뭐야 한번 보자 형들 우크라이나 문화가 보는게 안녕 이런 또 문화가 있네 길거리 클럽이네 이거 참 유전해라 그래 괜찮아요 기다려OM THANK YOU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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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okay 그래서 오늘 päivq 오늘 저녁때는 9회 아이오케 아아맞아요 아니면 주문할 때 주문할 때 주문할 때 왜 pulls 아삐케 나가 늘 옆에 dow 오케이 아이오케 너의 아저씨 너의 아저씨 너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 어떻게 생각하니 나의 아저씨 25 28 31 아니 33 23 18 18이면 우리나라로 20살 18 18 너? 17 19 20 몇살이야 22 21 제 이름은 진우 진우 3일 3일 그리고 여기 1주일 2주일 아무튼 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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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 고축 고축 유럽은 약간 주스? 주스랑 브레드 요자 치킨 치킨 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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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어로 못하시구나 어음 무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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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저 친구 방금 그 사람 닮았어요 에티 오브 투모로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에밀리 블란트인가? 어 맞아 맞아 에밀리 블란트 영화총 아 제가 또 영화에 또 이런 영화 쪽으로 박학다식 하잖아요 형들 sigh 여기서 또 술을 이렇게 먹고 있구나 litte bit 저... 것 잊었어? 아아 parked 지금 취임해 수직 ilte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노상 까는 거를 이거는 멋있다 형도 노상 까는 거 그치? 하여튼 땡큐 유아포아치 클래스 땡큐 다 벨트! 예! 다 벨트! 땡큐 유투! 굿! 땡큐 하이 하이 형들 적으로 만나면 진짜 싫은 스타일 와우 터브 터브가이 땡큐 하이 오우 오우 무서워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친구들하고는 형들 그냥 친해져야 돼 먼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퇴안 오늘 4시에 켜가지고 칼리스마 구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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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이 하이 아 나도 너무 잘하니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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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를 감사합니다 그니까 여섯 손님 여섯 손님 그니까 여섯 손님 kıhh~~ 이해하신 분 있어요? 이거 이해하면 중수 이상이에요 형들 What's your name? 진우 진우? Good 루다 루다 야느 이야나 ухать 핑크 알코골 고, 알코골 알코골 not today not today not today Because oh my god You have girlfriend Yes Jaa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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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다 진짜 텐션 너무 좋다 근데 텐션이 너무 바아엄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브 스트리밍 지금? 5,000? 지금?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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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들 외국판 진빡 헌팅 대전이에요 이거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브 스트리밍 아이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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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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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의 표정이 그래라 지금 이러더라 현재 회사 야 야 어제 1위는 가차였잖아요 오늘 가차를 잊을 만한 여성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있을 거야 또 줄 서야지 한번 가볼까 그 거기로 근처로 아직 문 안 연 거 같은데 와 얘네들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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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보드 타고 왔네 아직 안 열었는데 형들 너무 예쁜데 얘 어? 온다 하이 너 인스타그램 뭐지? 아 예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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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Shan 오 종님 네 종이 아 쌍둥이네 형들 코 새 오늘 남 randomly 많은 남탕들 안녕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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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나 뒤죽이려고 오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제 인스타그램이 무엇인가요? 너 왜 이렇게 이 친구랑 같이 있는 친구들 얘도 이쁘지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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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이 친구들이 예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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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들이 예뻐 안녕 이거 타고 온 친구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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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boyfriend 지금? 한국어 한국어 지금 지금 그래?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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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응 싱글이네 형들 이 친구만 싱글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오케이 안녕 안녕 지금 봐봐 빨리 오길 잘했다 그치? 벌써 줄이 이렇게 서 있네요 뭐야 이렇게 멋있어 아 키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막 187 188cm 되겠다 얘네 수트 입으면 끝나잖아 형들 형들 내가 아까 말한 와 키도 엄청 크고 안녕 진짜 진짜 엘프였어요 저희는 잔을 내쪽으로 갖다 놔야겠다 조금 더 여기다니깐 정확히 아들.. 두 번째 주에 뜻이고요 뜨거우시네 상습한다고 이야기 좀 하지 않는데 안녕 오... 지금 여러분들 난 잡혀서 사실 친구가 그래서 내가 오라고 했거든 이제 오라고 카메라 보고서 서있네 에이! 얘 친구 아까 말 걸어줬어. 안녕! 지금 린티에서 춤추는 애가 나 맘에 든다 그래. 얘 엄청 섹시한데? 이 비해 이쁨 인 중국 한국 패턴이 다 뿅 다 뿅 다 뿅 다 뿅 다 뿅 다 뿅 다 뿅 다 뿅 다 뿅 다 뿅 다 뿅 바람이나 쐬러가 무대로 가겠습니다. 무대들에 바람 나오거든요 진짜 그런데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멜리나 아멜리나 스무살 졸라리스가 뭐야? 직업 물어봤거든? 졸라리스 이러네 졸라리스 졸라리나 졸라 졸인 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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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아 졸라 졸 이거 마시고 춤추러 가자 앞에서 귀여운 애가 나한테 시그널 보낸다 어? 쟤 누구야? 얘네도 이뻐 아 쌍둥이네 형들 둘이 쌍둥이야 이 친구도 남자들이랑 있어 어 얘 이쁘데? 안녕 이쁘다 보이지 오케이 땡큐 나 지금 얘가 1등인 것 같아 안녕 이쁘다 안녕 이쁘다 내일도 또 잘 한번 해보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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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뭐 굿바이도 안하고 과연 신경 쓸 정도였어? 저 광장 쪽으로 가야겠다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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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ㅇㅇㅇㅇㅇㅇ 지리네 ㅇㅇㅇ 얘는 몇 점 나오는거 보자 934 나오네 얘도? 얘 거 한번 보자 얘 거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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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뭐라고 떨리냐 이게 구격군들도 있어 구..구격군들도 있는데? 이게 뭐라고 떨리냐 자 갑니다 동네 포시 staged 어려운 다행이네 물어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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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게를 찬별했습니다. 뱉게뱉게뱉게뱉게뱉게뱉 아니 약간 좀 이런 거 있죠? 남자친구가 너무 착해 근데 시비가 붙었는데 엄청 막 폭력적인 모습을 본 여자친구들의 느낌이라고나 할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그런 느낌? 이런 거 사실 잘 안 보여드리는데 그냥 하이 하이 Where are you from? Ukraine Ukraine? Kiev? Hi My friend Yeah, friend What's your name? 제니아 제니아 Zino How much followers you have? 4,000 people watching Very nice Yeah, thank you If you want to ask something, you can ask Because we wage our friend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나 지금 친구 기다리고 있으니까 Which club is best in Kiev? I like underground Underground? On the ground? How's 15? Uh, 20? Good? Nice Nice? Queens Good? Good Very glamourous Glamourous Num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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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I'm not good at English Num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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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You too You too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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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Sorry Yeah It's a big photo Sure Why not Okay Why not Where are you from? Korea Yeah, it's m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he never saw so beautiful guys Yeah Hang on Hang on Hang on Do you like coffee? Coffee? Or some hot tea? Tea? Do you want? I buy for you Oh really? Yeah, because I'm Thank you Oh thank you Okay Just a drink Just a drink Let's buy ice cream Ah, there's also one Hello Ask me What do you want? Just water It's just a drink It's just a drink I love it And I love it And if I do this I don't remember I'll have a good memory of Korean people That's what I'm sure I love it So cute And Your friend? Yeah Yeah Oh, order Order Oh, do you want? We want to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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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really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Thank you for cheer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cute So cute So cute So cute So cute I never forget you Oh, this is cute I'm very impressed Okay Let's take a hug What? Yeah, let's take a hug One, two, three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ll hug you Not to just like this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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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사랑해! 아 기분 좋네. 비싼 걸 사줬어야 했는데 얘들이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40살 차이 아니? 와 나 쟤들이랑 몇 살 차이야 형들? 20살 차이야? 건물들이 다 유럽 건물이야 가관이랑 부가관 진짜로 여기 순복음교회인가? 내 거 공유한다. 나 팔로워도 없는데? 자기랑 찍은 사진 올려도 되냐고 한국을 진짜 좋아하나 보다 나랑 찍은거 다 올리고 있어 여기가 부모님이신 거 같거든 부모님 여기 뒤에 계세요 이렇게 아까 우리 사진 찍은거 아까 이해랑도 찍은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굉장히 좋은 일이야 형들 진짜 이 박세리 박찬호 류현진 손흥민 그 다음에 이제 BTS 블랙핑크 이렇게 해가지고 잘 다 까놨어 한류를 박형검 아 형들 나 진짜 하지마 진짜 별명된다 아 뭐라고? 아 뭐라고? 한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About what? Guess where I am from Korea Thank you Succes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ow do you know? You like Korea 아 진짜? 인사 형들 와 이 친구 뭐야 이 친구가 맞춰줬어 Thank you so much What's your name? Alina You Maria 그 다음에 Lucia Do you have boyfriend? Personal question 아 퍼스널 그럼 잠깐만 퍼스널 퀘스천이라고 하니까 Thank you Thank you Bye bye 형들 나스타가 여기 있네요 네 인사만 하자 그래 Hi 뒤에는 이따가 갈게 아니 나스타가 이쁘긴 하다 형들 I am from South Korea 봐 Look at all these 남한에서 온길 What And hello 뒤에 또 있네 Thank you 뒤에도 있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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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시아틱에서 크리시아틱 크리시아틱 스트리트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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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세요 한국에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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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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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speak only russian 영어를 잘 못해 키가 엄청 커 보이는데 175 sorry but 175 175 잠깐만 175 머리 작은 거 봐봐 와 모델 학생들 학생들 너도 쓰게 169 남보다 키 큰의 단락 오 16 심지어 18살이야? 얼굴이 크니까 엄청 작네 남자친구가 있으신가요? 네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아니요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남편이 없나요? 아 없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터뷰에 대해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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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저는 진우 한국인 한국인 아 이 아저씨가 물어봤다고? 한국인 이 아저씨 갑자기 와가지고 안녕 한국인 한국인 광주 저는 광주 광주 아 아 절대 모르는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한국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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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저씨 끈찍이시네 방금 한숨 쉰 거 형들 나 뭔지 알 것 같아 아니 이 끝이 나도 궁금해서 나도 못 가고 있는 거거든 형들 오케이 오케이 굿바이 굿바이 ì 안녕 안녕 굿바이 아이 아이 아씨 지지 안 돌아보고 가시네 와 속성 와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나한테 뭐 굿바이도 안하고 까꿍 아 하하하하 바하라 3일동 만창 방문으로 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야, 야킹 왕이네 야킹 신이네 진짜 배워야겠네 내가 과을 과을 올리? What's your name? 아 아니구나 어! 답장 왔어 형들 아까 제가 나에게 좋은 시간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답장이 왔어요 우크라이나오 꼭 만나자에 냉 하고 물결 표시하나 그리고 약간 이 물결 이거 있지 그냥 냉 이었으면 하 좀 실나? 근데 약간 물결이 좀 안도감을 주네 큰 울림이 좀 있네 물결이 휴 됐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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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Hi! Hi! Thank you Thank you Bye Goodbye 어 얘한테 연락 왔다 미안해요 조금 늦었어서 택시를 탈거에요 라고 Bye Bye 잠시만 코리아 오싶다 아니 없는데요 형들 내가 잘못 찍었냐 설마 뭐야 여기 아닌데요? 내가 어제 술 마신대 찍었나봐 와 이런 아주 초짜적인 실수를 해버려 아니 어쩐지 어제 술 마신대야 여기가 Hi Hi 올리? 올리?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같이 하나 아 아니구나 I'm a youtuber I'm a youtuber Can you say hi? 오 이 분 뭐야 Hello 오 되게 이쁘신데 아니 나는 그 난 오늘 만나는 친구인줄 알았어 I'm from South Korea No Where are you from? I'm with my friends Why are you coming in Ukraine? Yeah I'm a traveling youtuber I make videos I make friends So I wanted to meet Ukraine people Nice to meet you Hello Hello 오 되게 되게 미인이시네 Pretty Have you found me? Give me your number Oh I don't have I have Instagram Do you have Instagram? Do you have Instagram? Or Kakaotop? Kakaotop too much have Or LINE 와 연락처를 먼저 달라고 하는데 줄 방법이 없네 You live in like city Seoul? 서울 서울 산다고 하자 그냥 Yeah It's my ID Kakaot Kakaotop Do you have boyfriend? Bye bye Are you single? No Nice meeting you Bye bye Yeah Thank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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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뭐지? 아니 나 순간 형들 약간 헷갈린 게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요? 오늘 만날 친구가? 그래서 나는 이름이 올리야 올리인 줄 알았어 12분 전에 나도 아직 테스트하고 가요 아 그러면은 아 늦었다고 괜히 말했네 약간 좀 이럴 때 괜찮아요 늦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해야 다 멋있는데 그치 안에서 안에서 나를 찍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형들? 아 오라는데? 유럽 괜찮네 Are you alone? Are you alone?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우리 자리에 앉자 인사 어 이분이었어 이분 약간 그 테이큰에서 딸 그 분 그 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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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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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제 우크라이나 친구입니다 네 한국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친구랑 배워할 때 카톡으로 했었거든 한국말로 이쁘다 이쁘다 너무 멋있는 남자예요 너무 멋있는 남자예요 너무 멋있는 남자예요 너무 멋있는 남자예요? 네 너무 멋있는 남자예요? 네 Let's order 이거 일단은 갈비찜 하나 시키고 뭐 이렇게 부대찌개가 좋아? 아 음 부대찌개는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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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둘 둘 둘 셋 여덟 When are you born? 1994 1994년생이네 28 you're korean 왜? 왜 샤이? 왜 샤이? 너무 많아 왜 샤이? 왜 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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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크! 비벼! 음! 맛있는데요? 음! 으? 간단해! 인지하자! 왜 이 친구의 가족이 좋아? 나는 그래도... Do you know? 형제부 탱크하는지 물어봐 줘! 잭스키 씨, 실례합니다? 오! 아 그래? 나는 잭키를 제일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음에 뽑자면... 비벼! 음... 아, 알아요?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노! 야, 뱅뱅뱅!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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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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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방금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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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아이돌인 줄 알았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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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만 매기는 것 같은데 우리? ㅋㅋㅋㅋ 몇 명이야 했을지 adul서야? luence 은하 은하 id 다음은 별의 손 그대 베리 펜션 수영팀 눈이 그레이 눈 색깔이 그레이야 난 브라운이잖아요 난 브라운이잖아요 beautiful 그레인은 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여기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추천해주세요 모로스 네 사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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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인가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때문바 댄싱 트레이닝 그리고 춤을 배우러 간거에요 네 일단 춤을 배우러 간거에요 프렌즈 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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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링장 있어? 멘 있어 아! 볼링장이 있네 형들 이야 진짜 우리 몰수도의 컵판왕 형님이 이 와중에 이 뒤에 비치는 이 뒤에 비치는 긴발렛아 느낌 좋다고 와 진짜... 저... 보여요? 대단하시네 와 아따... 오토바이 타고 왔냐 얘? 아 또 사냐? 자 택시 불렀고 형들 멋있네 어 잠깐만 이건가? 잠깐만 7089거든? 어 이거다 이거 얘가 뭐 재밌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뭔가 약간 좀 진솔하다고 해야 될까 형들? 나도 같이 방송을 하면서 그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되게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그런 느낌이야 어 너무 착해 짜증나 It doesn't even matter 또 내 취미 또 내 취미 가슴로 Из잇 토메이로 토마에토? 이게 포테이토라고? 이게 포테이토라고요? 이게 포테이토라고요? 먹어도 되는 거냐 이거? 진짜? 한번 먹어볼께요 흥미 아하핳 다행이 surtout 이건 우크라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잘 만나고 싶습니다. 아, 네. 일단은 뷰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그 친구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쁘다, 형들. 자, 이렇게 내려오면요. 어? 저 친구야, 형들. 이렇게 첫 개 입고 나왔어. 어, 이 친구예요. Hi. Hi. 안녕하세요. OK, do you get like a jacket? No, it's very tight. It's not too strong. 이런 분위기예요. Wotter. Wotter. O. 이걸 어떻게 꺼내 먹어요? 어디로 가서, 어디로 꺼내 먹냐? I like to the fro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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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ront, 80,5. o. 음, 80까지의 그, 오로지 그, 우크라이나 술만 있대요. O. O. Thank you. It's like for future agents. O. o. 와우 신기하다 와우 이런게 이뻐 땡큐 별로 안 비싼거 같은데 하여튼 메뉴판이 이렇게 돼있거든요 아, what to drink? drink? 예 콜러 먹으면 좀 그러겠죠, 형들 recommend please alcohol sometimes I like champagne I? you? Tatiana 아, 원더우먼 느낌이 좀 많이 나죠? 산드라블록 같은 느낌도 좀 있고 5년? 6년? 아 6년? I don't know What do people write you? For example 와우, very charming You are so charming You are so charming 당신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음 음 음 음 I know 음 음 음 아, 카라를 좋아하구나 카라를 좋아하구나 카라 Okay, did you work today? 오늘 일 오늘 일 일 조금 하고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In Ukraine My shop is very interesting Huh? My shop is very interesting Interesting? Why do I like a tough woman? For skin For skin? 음 음 이 친구가 형들 약간 그쪽이네 여성 화장품 코스메틱 피부 So look What do you taste? Beef? Beef? I like beef Pork 이거 이대로 먹어도 되냐 형들? It's super, very like this 그 다음에 What is taste? 간이야 간 Bread 치즈랑 형들 브레드랑 Can you try? 아니 왜 이거 왜 하나밖에 안 주냐 이거를? Maybe try You try 잠깐만 It's your dish Okay? It's for your soup Ah, soup? It's for your soup 형들 여기 나라는 폭죽 싫어 안주네 꼭 그 위에서 맞죠 형들 Good? Can I try? Of course 음 그 위에서 맞죠? 뭐하는거는? 음 뭐하는거인지 보여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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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음 아 죄송해요 저의 미스틱 싸는 걸로 쭈쭈쭈 어우 촌티나 어우 촌스러워 그럼 이런데로 와봤어야 되지 여자랑 맨날 강남역 밀크에서 소맥이나 먹던 놈이 유럽생활 저녁을 좋아하니까 어우 힘들어 어우 스트레스 많아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먹고 베일 아나플라가 먹었나? 냉삼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데요? 약간 회 맛 나는데요? 태어나서 삼겹살을 생으로 먹어본 적은 없지만 삼겹살 먹으면 이 맛이 날까? 좀 궁금해 이쁜 띡T 마지막으로 바台湾 아스캄 아스캄? 저 형들 형들 내꺼 포크 어디 갔냐? 저사람이 포크 가져? 포크랑 포크랑 나이프를 다 가져갔어? 뭐.. 이거? 굿 오케이 유크라인 트래디셔널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oto 굿 굿 굿 굿 굿 굿 이게 세트인가 보다 두 개 두 개 아 이 소스는 여기다가 넣어버려? 네 생일주 아니에요 이거? 17살께 생일주 같은데? 못 마실까 궁금하다 아 색깔이 근데 또 이뻐지기는 하네 약간 마요네즈 같은 건가? 자 그러면 이거를 오니스 아 한국어로 이렇게 먹는 것 같다 따로따로 먹는 건가? 음 음 음 어메이징 너 좋아? 이게 유크라인 이름은 아 아 음 음 이게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이게 포테이토라고? 아 이게 포테이토라고요? 먹어도 되는 거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아 아 아 아 진짜 포테이토라고요? 진짜요? 진짜 진짜 감자야 이거 비트야? 아 아 아 아 아 완전 감자 맛나네 음 근데 맛있네 음 음 근데 토마토 맛이 많이 나 토마토 수프 같은 맛이 많이 나 음 지금 해 while we are zodiac 조디아 조디아? 이것도 커리어 영화 아니야5 조지아 형 search 작년 pulls 군 imagen 별자리 물어보면 전갈자리네 아 외국인들은 아 별자리로 이렇게 얘기해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일기를 쓰는데? 나는 댄스, 테니스, 리스펜토리, 최근에는 바운드, 사각스도 많이 봤죠? 나는 렛츠킹, 책 읽는 거, 인터넷스, 스포츠, 스포츠 좋아하고 활동적인 거 좋아하네 형들 그래서 진짜 골프 좋아해요 저 필드 이제까지 태어나서 한 6번 나가봤어요 저 필드 어디있어? 저 필드 어디있어? 저 필드 어디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야? 아무튼, 오케이 감사합니다, 타티아나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우리 시간은 없나요? 오늘 감사합니다 자, 한번 기다려주세요 현대꺼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도시 오늘 딱 이렇게 입었는데 오늘 딱 이렇게 입기 좋은 날씨다 형 근데? 아 근데 나는 이런 날씨 싫어해 근데 추운 나라에 있다 보니까 이런 날씨도 좀 좋네 따뜻해서 안 추워서 저는 원래 약간 흐리고 비 오고 약간 이런 날씨 좋아하거든요 잠깐만 한 바퀴 한번 쭉 돌아볼게요 유럽은 유럽이네 형들 이런 게 나오네 우리나라에선 바로 쯔쯔 감옥이 걸리지 않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서울콘리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때요? 뭐하 скорее Марского? 매 씨는 챙 Punkt slime 우리 gerutsch 러스예요 우리가ggd ž picks 이 적어... zwischen 嗎är enin 인제 아명 와 아명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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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을 하고 있었구나 목표정일 때는 몰랐는데 저 친구도 교정 딱 끝나면 딱 귀엽겠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Ksenia Ksenia Karina I'm Gina from Korea From Korea? 오우 너무 재밌어 아하 I'm from Ukraine Ukraine? Ukraine? I love Ukraine When you come from Ukraine? A week ago And you like it yet? Yeah sure Of course Can you say something on Korean? 사랑해 아 이미 알아? 아 그래? 그러면은 잠깐만 뭘 가르쳐주냐? 행복해 행복해 난 행복해 행복해 I'm happy I'm happy I'm happy 행복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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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Very fun Very fun 너무 너무 Lovely You are so lovely Please Please I'm happy I'm happy 사랑받는 그 집안에서 잘한 듯한 느낌이다 그치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Maybe we can watch us? Sur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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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Thank you Thank you Have a nice day Bye 사랑스럽다 그치 I'm I'm Jinwoo I'm from Korea Ukraine I'm I'm student How old are you? 16 I'm I'm 33 Uncle Twin Yes I'm I'm Jinwoo You? Riena Nastya Nastya You? Lyubo Lyubo This friend This friend This friend This friend And we three are friends What are you doing here? We walk Just walk Just walk Just walk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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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woo I'm Jinwoo From Korea And you? I'm Gacha Gacha Nice to meet you You? Mar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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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know about Korean? Some Some Something What What do you know? It's of the East part Of the Earth Earth? It's a kind of Earth A little BDS Stray Kids Kiss Kiss Yes Thank you So K-drama Dramas K-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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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but How old are you? 18 18 18 마지막 질문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 단순한 질문 단순한 질문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달려있더라고 어렵긴 하겠지만 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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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바이바이 바이바이 사랑해 바이바이 안녕 I'm Jinwoo 안녕 Sorry about your name? Dasha Nastya I got here for 8 days ago You fell in love in Ukraine I love Ukraine I love Ukraine So beautiful Are you Ukraine? Ukraine? I wanna make Ukraine friends Can I be your friends? Yes Thank you Can I get your Instagram? Yes Instagram Thank you See you again Bye bye 근데 그 미션 감사합니다 어떤 미션이든 다 받들겠습니다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기준은 뭡니까? 아주머니 제외 뭐든 없고 여성? 아주머니 제외 자 10분 시작해볼게요 딱 그러면은 그거 8시까지 하고 가면 되겠네 어디 문구전 가서 꽃뿌리 하이파이브라고 적어놓고 싶은데 아까 김을 드리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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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해줬어 어머님도 하이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안녕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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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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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걸으면 빠르게 걸으면 빠르게 근데 시간 가는거 너무 아깝다 감사합니다 이런 미션 언제든지 환영해요 형들 이렇게 공성하게 물어볼게요 우주? 하이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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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다섯명인데 Christ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나는 안녕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그리고 형들 메일 pledge 이거 다礼 Finanz 아... 코리아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ow do you know Korean? I like Korean I'm Spanish 아, really? Yeah Korean music 한국 아, Korean music 좋아하고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Can you give me Korean? Oh no Thank you Can you give me? Okay Thank you 안녕 Okay, 나 갈게 어디 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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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진우, 한국에서 잘 만나요 잘 만나요 잘 만나요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저는 진우 마립 마립 넌? 진우 진우 잘 만나요 죄송합니다 그냥 진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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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안녕 네 전달 메세지 네 안녕 어떤 여자애가 나랑 사진 찍고 싶다는데 잠깐만 안녕 일단 일단 나이스 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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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주시고 어딜 가든지 제가 또 영어 공부를 좀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2,10 give me score 1 second ok 1 second 10 10 10? 1,2,10 1,2,10 형들 콧물이 영어로 뭐예요? 러니노즈라고 해요? 노즈 워러야? 여기는 약국입니까? 아, 아니면? 아니 약국 아니 약국 불이 켜져 있는데 형들? 여긴가 약국이? 어? 아니면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주문하는 건가? 아니면 형들 톱레이더처럼 어디 이렇게 만지면 예, 어디 이렇게 돌 돌리면 막 열리는 거 아니냐? 아니 왜 약국이 없냐? 여긴데 약국이 없... 아하하하 우스 하이 유투 아, 왜, 왜 이즈, 어, 파, 파머시? 파머시 아 종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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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에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15살 15살 16, 17살이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어린애들이 귀엽다 그러네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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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ичего 여러분은 여기 attention carysam 보험 너 아니, 저의 생활이에요 그냥, 이거? 아니, 저의 생활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완성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How are you? 이봐 이봐 아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얘들 진짜 어리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 I'm Jin from Korea 와우 You? Ukraine? 아 Ukraine 음 아 예 Sure Thank you Thank you 아 Can I get your Instagram?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약간 우크라이나 혜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 저의 얼굴을 평가해 주세요 0점부터 10점까지 네 네 Hi Can I ask you something? Yeah You should be honest I will be honest 9 9 Wow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ou 9.3 You Okay Why? Did you give me 9 Why? Um You're pretty Nice I think Smart 아 아 아 아 아 아 Thank you Bye bye Thank you Yeah Bye bye Good evening 9점 좋아요 아주 좋은 출발입니다 자 이거는 양궁이랑 같은 Oh hi Hi Can I ask you something? No It's okay Yeah English number Okay Yeah 0 2 10 Okay Uh 5 5 6 7 And 9 9 Thank you so much Do you have boyfriend? No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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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a good evening Bye bye 1 2 3 4 5 6 7 6 6 7 6 7 7 7 7 8 8 9 8 9 10 10 10 10 10 8 7 7 7 Seven 7 7 7 7 7 7 7 10 10 10 10 10 아무래도 무슨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 지금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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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수 없다고 죄송합니다 아, 너너너너너너너던너던너던데 일단은 못돼 감사합니다 무슨 이름이야? 진우 진우 네, 한국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그냥 7점 하고 갔었어야 됐어 7점 하고 갔었어야 됐어 내가 왜 거기서 두 번을 봐 2번을 봐 아, Hi 아, Can I ask you something? A simple question 저의 임무를 솔직하게 This is This is Yes 10 Don't kidding me You? No 10? You? 10 I can't even give me your super Sure, sure You are so fancy You are so pretty So cute Beautiful Beautiful Smile Thank you Thank you Have a good evening Thank you Thank you Yeah, thank you Bye Yeah Excuse me Hi Hi Can I ask you something? Yeah, it's simple Just 30 seconds 0, 2, 10 Give me a score One second One second Okay, one second Okay, one second Okay, one second 10 10 10 솔직하게 0, 2, 10 Top My second one? 10 10 10 What? I don't know 내 평점은 솔직히 10점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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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m sorry Boo Boo Oh, yeah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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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my friend Wait Then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Oh yeah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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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doesn't even matter Cause you're all I need When the rest of the whole world is on fire It doesn't even matter He's the only one He said He's the only one He's the only one He's the only one When the rest of the world is on fire He can't do it He's the only one He's the only one Convert to the dead 여기서 그때 먹었던 까르보나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 밥은 여기서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호카이 여기 형도 반대로 안 찍혔어 이게 진짜 맛있더라 꾸덕한데 맛있었어 이거 그때 봤을때 가격이 6,000원이었던거 같애요 잠깐만 하이 하이 하우올드아이브 피아노 오케이 눈색깔 봐봐 16년 우리나라로 17,18정도 되겠네 동갑이네 찍어 세피 세피? 네 어 여기로 찍자 이거 내가 들어줄게 이거 내가 들어줄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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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나왔다 형도 응 와 나 방금 눈 색깔 깜짝 놀랐어 형도 보였어? 잡혔어 눈 색깔이? 아 아 피아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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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스트리밍 라이브 버전 스트리밍 아 네 모델 모델? 모델 잠깐만 아 180 170cm? 와.. 모델이네 약간 유나 느낌 나네 Do you know girls generation? Yeah, I look like 유나 I don't know My followers said Yeah, they always say that Girls generation How do you know? Good Just like my teacher My Korean teacher Korean teacher? No, not teacher Yeah, I just like know to see like Oh, yeah, but he wants to be a vlogger Wait, do you want to be teacher? Do you want? Because I'm full already Yeah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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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That's so sweet Thank you Do you want juice? Orange? You? Orange? I love you so much Because I hate you Why? Because I hate you Can you read this? Which one? Hello Hi, you guys Hello, hello Nice to meet you So beautiful Oh my god, they tell you that you're really beautiful Oh, he's really beautiful Hi She just found a rented Korean guy on the street And he invited us to eat Cool Cool Oh, Cha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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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ould do Chaggy Chaggy Yeah Can you, can you read? Can you read? Yeah Can you read? Yeah Try it down for me Yeah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Oh, it's good It's good It's good It's good It's good I know It's good It's good It's good Thank you Good Yeah, thanks Thanks I'm so... I'm so... I'm so... I'm so... I'm so... I'm so... I know It's nice It's nice Yeah I'll show you some amazing photos I'll show you some different people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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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got a name What? I'm so.. You're so... I'm so... Stopping like stalker You can't trust me I'm so... I mean... You're so... I'm so... Oh Wow Wow You'll be here You wanna have a company? Is this one I'm so... It's my team You can't hold my hand It's my team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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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iva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하기는 약간.. 역시 남자도 있으니까 그냥 하이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뭐 하는지? 이 최 przede двух많이 아 그냥 뭐 별다른 거 없이 오랫동안 못봐서 윤화 이름을 하루만 들어서 아는 얘가 삼겹살 라면 좋아해 라면 좋아해 라면 좋아해 라면 좋아해 라면 좋아해 아주 많이 좋아해 라면 좋아해 라면 좋아해 라면 좋아해 제가 이거 배웠잖아 이거 배웠는데 라면 좋아해 라면 좋아해 근데 진짜? 18명? 맞췄어 어 그치 돌이지 $12 Come on Just walk away So what do you think about Ukraine? She loves everybody Why don't I? I fell in love with Ukraine I fell in love with Ukraine I fell in love Yeah Nice architecture Nice people Nice view We're seeing these perfect Fresh air Wow Fresh air I love it You're a very country? You also think we're a country Ukraine 나 didn't really like this 성격이 진짜 좋다 한국을 좋아해요? 네, 저는 한국을 좋아해요 저는 한국을 좋아해요 한국을 좋아해요 앞으로는 한국을 좋아해요? 네 왜 한국을 좋아해요? 한국을 좋아해요 한국을 좋아해요 한국을 좋아해요 일단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람보다는 에이시아는 좋아하고 의상 커플로 갔네 아! 아! 사진을 찍어야해요 잠시만요 청바지까지 똑같은데 약간 이런 왜요? 스크린샷 스크린샷 감싸받은 Children & 가사 쇼 I wanted to wait 어어 왜요? Nazme 산 banks 의ир 30! 와! OK 9! Because she's so dirty! She's dirty! 더럽다! 6! 와 172! 8! 8! Because 6입니다! 5! 5! 5! 5! 5! Per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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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정 받아서 파이 참졌어! 그래서 언니 기억이 나 Can I have an Instagram? Sure! Do you have anything? No! She said nice meeting you! Yeah! See you! 안녕! See you later! See you again! 그리고 안녕! 다시 뵙습니다! 안녕! 안녕! Have a nice evening!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Can I have you on Instagram? Yeah! Sure! Oh! Nice! 나는 난리 오 네! 네! 이렇게 가진 하늘 봐! 우와! 저렇게 이쁘냐? 너의 이름은 아니에요? 형들? 하늘?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그린 거라고요? 응! 브랜드 비트 진짜 개 잘생겼다! 안녕 하하하핳 손님이 좋은 친구네요 IC 어 보자 어 멸친 보자 오 쎘다 오 셌어 저 952점 제점수 오옥옥 오옥 어디에서 separates 잘하네 주먹 마지막에 스크류 좀 돌렸거든 주먹의 틀길로 reciably 돌리더라고 제가 배운 애 같더라 형들 이게 유럽이네 한국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신비하네 안녕 여기 또 앉아있는 친구들이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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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안녕 뭐야 나 여기 소리 인사하는데요? 잠깐만 이 아저씨가 엄청 유명하네 여기서 안녕 반갑습니다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인사를 하네요 안녕 안녕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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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오 이 친구 되게 이쁘신데요? 하이 아 15살이래요 형들 아 15살이래요 형들 바이바이 비 케어포 굿빠이 안녕 이 친구가 나도 좀 관심이 있어서 형들 그니까 같이 어디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부끄러워서 대신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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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어 오징어 게임하는데요 형들? 멈춰있는거 봐봐 귀여워 하이 아임 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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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말한다고 말해? 왜요? 왜 그러냐고 하이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저기서 계단에서 올라오더니 나를 이렇게 팔 벌려서 오는데 귀여웠네 형들 기다려주셔서 이거 잡혔어 나한테 Nice to meet you. 예, Nice to meet you. I'm Jinwoo. Saina. Nice to meet you. Oh my god! You're so handsome. 아, 뭘까? Yonona, so gorgeous. What are you doing here? I'm waiting for a friend. So, what will you do? Just walking? 여기는 진짜 산책 좋아해요, 여러분들. 밤에 할게 많이 없나봐요. Can you go meet? Sure, sure. 오 귀여워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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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대학교 한국어 대학교 공부해요 몇 학년이에요 한국어 대학교 세븐틴 세븐틴 아 에이틴 왜 한국어 공부해요 저는 한국어 가고 싶어요 한국어 왜 한국어 좋아해요 BTS 아미?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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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íz 젤 our 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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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렉 정렉 Hal 우urance 아 영어도 잠잠마 14살? 네 너? 15살? 오마이갓 오마이갓 예이 당신과 사진? 오 야야야 슈얼슈얼 아 슈얼인데 아 슈얼인데 잠깐만 형들 하나만 물어볼게요 너무 어리니까 이 친구들이 숙제를 하고 밖에 나왔습니까? 예 아 예 굿 굿굿굿굿굿굿굿굿 오케이 오케이 땡큐 바이바이 와 14살 15살 오마이갓 이게 진짜 나이 가늠이 안된다 형들 그치 미성년의 거리인가요 여기? 아니 다 15살 16살 요러냐? 약간 수원형 느낌이네 수.. 수원형 느낌이야 형들 아 세드 소원형이 고맙습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아이오 아이오 바이바이 아이오 아이오 네 belg 빅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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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미래 빅토리아 아 후올스하다 진짜 잠깐만 후올스 아 진짜? 아무튼 알았어 원하지 않는데 땡큐 땡큐 오 이 친구 눈 파랗다 오 블루ė이 protocol 안녕 15cm 아 16cm 오영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일 오이랄 아form 아 포르기러 오krego 열어 스키워트 게임 ziej예예 스키워트 게임을 또 오징어게임을 하네요 kiteenkiyye 키가 엄청 크고 이 친구들이 아이고 손 차가워 오우 손 차가워 그래 그래 안녕 쟤는 키가 한 170, 한 6이나 될거 같은데 잠깐만 부사타카타 I don't know 한국사랑? 네 어 한국사랑 안녕 아니 누가 봐도 외국인들이 나한테 기를 물어보시네 한국어로? 조금? 이 친구가 또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을 하나 보구나 You're quite tall You're tall No you're tall How tall are you? 178 178이야? 와 진짜 크시네 Ukraine? 아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아니 우크라이나 사람이 외국인한테 기를 물어보냐 하하하하하 How old are you? 18 18이야? 아이고야 I'm 33 What? 33 Is that a joke? 하하하하 하하하하 Have a good trip 네 Thank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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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say hi? Hi 아 안녕 Hi What's your name? My name is Lil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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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re you going now? Friends Ah friends 아 친구 만나러 가고 있어 You are so pretty Thank you Thank you One more One mor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No yeah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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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You are beautiful You too You are so beautiful Yeah Bye Bye 안녕 Bye Bye So long Yeah yeah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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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Can I come here with you? Ah yeah yeah sure Nice How old are you? 19 19 Oh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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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you? 33 Yeah Can I come here with you? Yeah sure Oh thank you Korean Korean Oh my god Oh my god Thank you so much Yea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till wearing all my clothes Even if they're all in home size It doesn't even matter Cause you're all I need When the rest of the world is on fire It doesn't even matter It doesn't even matter If you have time Someday I wanna drink milkshake With you Someday 아... 오케이 아... 아 얼굴 홍당문 이유는 여기 앞에 형들 이것 때문에 그래 KFC 자 오늘 배가 너무 고프니까 치킨 딱 그 두 조각이랑 스낵맵이라고 하나? 콜란잔 마시면서 하이 리오? 예아 저기도 인사해준다 안녕 뒤에도 인사해준다 와 형들 진짜 엘프를 봤어 형들 하이 안녕 안녕 굿 프로농세이션 I don't know 사랑해 사랑해 하이 하이 어려보여 15 17살 우리 친구들이네 아무튼 좋은 하루 안녕 이쁘다 애들이 착하게 이쁘게 생겼다 키 키 키 내가 맞춰볼게 2미터 14야 저사랑 와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니입니다 친구 학생 학생 유튜브 유튜브 인스타그램 안녕 안녕 유빈 한국어 안녕 안녕 유투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그리고 한국 라이브 스트리밍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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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 읽어보시죠? 2,500원 2,500원 지금 볼게요 다 계시는 거예요? 아님 여기가 몇일에 오시나요? 몇일에 오시나요? 그냥 몇일에 오시나요? 오늘 다시 내려가고 어디에 있는 곳에 오시나요? 대구? 광주 아 아아 아 아아 아아 한국에서 너무 좋아 와 이렇게 또 한국에 관심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네 칼내기 저는 마샤입니다 마샤 롸아 진우 잘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잘 먹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여줄게요 정말 귀엽죠 감사합니다 첫번째 첫번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를 아네. 사람들이 서울이나 부산, 제주 이런 것까지는 알아도 광주 잘 모르거든.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도 광주 안 가본 사람들 많을 건데. 광주. 안녕. 어디서 친구야? 그 친구야. 그 친구야? 그 친구야? 아니. 그냥 친구야? 약간 스파이더맨 원 주인공 있지? 약간 그 느낌도 좀 난다 형들. 스파이더맨 원 주인공.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을 봤어? 아니. 아 그래? 하여튼. 다시 만나요. 오케이? 바이. 오. 콜. 왜 이렇게 손이 왜 이렇게 차? 어. 콜. 바이. 우크레나. 우크레나 군인인가 보다. 우크레나 군인 처음 봤어.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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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전공이에요?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한국인 한 번에 République. 한국 친구가 있구나. protector.. 크 제이홉! 제이홉은 내 심혈이야 우는 학교에 취한 고등학교 근데 후배야 제이홉은 광주 국제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후배를 영어로 모르니까 그냥 브라더 라고 할게요 저 광주 국제학생이었잖아요 동네 아 잠깐만 17세 한국에서는 약간 좀... 일리걸 형, 왜 이 코끄네? 내가 집인다고... 땡큐 오케이 땡큐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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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들이 굉장히 웃음짓게 만드네 그치? 아주 귀엽네요 우크라이나 아미를 또 만났네요 형들 아니 형들 제이홉 진짜 제 후배라니까요 보지는 못했지만 같은 학교 나와서 그리고 문근형이랑 동창이고 문근형이랑 수업도 같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유명인이랑 같은 학교 나왔다는 자체가 영감스럽잖아요 문근형이랑 같은 학교 나왔다는 자체가 영감스럽잖아요 문근형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유크라인? 어디에 있는 곳은 어디에 있는 곳이 있나요? 티에프에 있는 곳이 있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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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인인가요? 네요 우리 한국에 있는 곳이 있나요? 어디에 있는 곳이 있나요? 인터넷지에 인터넷지에 죄송해요 아주 디피커트한 시티네 자, 물어보자 한국사람들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자 한국 남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친구는 우크라이나 남자보다 한국 남자를 더 좋아한다고 자, 그러면은 한국 남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한국 남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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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이 친구는 한국 남자랑 결혼할 수도 있고 뭐? 아야야 쉬어 쉬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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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뭔가 이렇게 보상해 보이지? 음 근데 이 분은 여기 왜 이렇게 서 계시는 거야? 이 분은 뭐 하시는 분이지? 아유 모델? 아 모델 분이시구나 사람들이 다 사진 찍고 있어 막 난 처음에 엄마가 딸이랑 이렇게 해서 한 줄 알았거든 약간 귀족 같은 느낌 든다 땡큐 바이 뭐지? 뭐지? 그냥 딸 사진 찍은 건가? 근데 형들 이 사람들은 진짜 머리 색깔이겠지? 아니면 염색한 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머리가 검정색이잖아 기본적으로 그럼 앞에 이 여자 정도면 염색한 건가? 아 물어보자 하이 Can I ask you something? Is it your natural hair color? 아 no 아 Change hair color 네 It's my hair 아 원래 머리 색깔은 약간 더 이런네 더 이런데 약간 change 했구나 아 이 친구도 염색을 했구나 change 음 염색을 많이 하네 한때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Have a good day Bye Is it your real hair color? No No It's real It's real Yeah It's real Natural Natural color 음 Natural color Can I sit here just one minute? First second First second I'm Korean I see You're popular? Not yet But now 4000 people watching now How old are you? 17 17 18 19 정도 Guess It's hard Because Koreans are always Me too Me too 25 25 No I'm 33 Okay In Ukrainian you are 32 Yeah Yeah No In Korea 35 In Korea you are 65? 35 I born 1987 하트 뭐냐 Thank you for You're welcome What is this? What is this? Shorma Shorma Okay Thank you Bye bye Have a nice day Bye bye Krily At the end of the d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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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I'm sorry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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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Propose Proposition But failed I explained it that he made it Maybe he did 빨개지면서 나갔어 어 저 남자였어 유! 이 남자거든? 프로포스? 아, 네, 네 근데 잘못했어? 아, 다른 사람은 없네 아, 없네 오케이 쉐어라 쉐어라 브로 예 오 이 친구인데 뭐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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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형들 아, what are you doing here? I'm waiting for your boy friend girl or guy girl 음 How old are you? 16 아, 16이구나 I wanna make Ukraine friend So 음 어, 저 So 하면서 위아래로 흘는 거 좀 귀여웠어요 I wanna be friend with you If you have time I mean someday I wanna drink milkshake 하이 하이 With you someday 음 음 음 Okay, so Can I get your Instagram ID? Yeah Okay, give me Do you know 마고로비 Oh, 마고로비 음 You look like 마고로비 Really? Oh, thank you Tweet, tweet here Model friend Thank you Are you a model? No Are you, are you Ballerina? No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건, 이 사진은 발레리난데 When your friend is coming? When? I don't know She's late She's late She's late? 마지막으로 한마디, okay 우리 다음에 밀크쉐이크 먹자 Yeah Yeah Do you have boyfriend? No No? Okay I'm too Have a nice day And see you later Later Yeah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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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쁘기는 하다 밀크쉐이크 다음에 한번 제가 섭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봐 나는, 나는 형들 Still wearing all my clothes Even if they're all the home sides It doesn't even matter Cause you're all I need When the rest of the world is on fire It doesn't even matter It doesn't even matter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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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joy Hi Can you say h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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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did you go? Fifty Fifty? Yeah Okay, see ya Okay, yeah 벌써 붙어요? 벌써 붙어요? Hi Hi Thank you Oh, 단골이어가지고 원래 이거 몽금 사잖아 너 또 왔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I'm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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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ys 네 왔다 왔어 아무튼 오늘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형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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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페이딩 친구들 안녕 아까 올 때 만났던 페이딩 친구들 안녕 안녕 I'm from Korea 네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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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pull the statue Hello Hi We are looking Hello This is so cute This is so cute If you are not doing a massage Check your name Look at table No We are looking at table Oh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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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he time Lets go 희 비용 그들은 나이틴! 우리 말하면 스무살! 스물한 살! 고수보! 좀 추러 간대 형들 한 바퀴도 돌까? 한 번 더 주세요! Brooklyn 베 Voro 우웅 베이쮸 귀 엄청 크다 남자랑 있어 근데 남자 한 명은 여자 셋이야 자랑이 많다 남자랑 잘 대고 남자친구 화이팅 해외 해외 주눅 동작? 어쩔 수 없지 주눅 두고가 갈등 가더라도 주눅 두고가 잘 먹걸렸나? 한마디 해야겠다 형들 실험카메라 한번 해보자 쉴리 빼고 먹으면 진짜 피가 엄청 크다 트윈 낭둥이래 형들 샌프라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부를 할까? 다시 복귀할까 형들? 너무 웃겨! 가운데러워! 볼펜! 아직 많이 남았는데! 잘 지키고 있어! 깜짝이야! 아니 이유들이랑 친해지고 있어! 연자들하고 괜찮다고 그랬지! 나의 큰 뜻을 몰랐구나! 안녕! 잠깐만 형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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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달래! 얘네들 다 줄 수는 없어! 잠깐만 그러면은 나나마셔! 나나마셔! 사상재초! 샴페인 아나바다 운동! 사상재초! 사상재초! 대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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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킬라 사준다는 것 같은데? 왜? 오! 간네 술을! 술을 간네! 대킬라! 대킬라! 무슨? 대킬라! 아! 대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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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아까 페이딩 3인방! 오! 들어올 때 봤다! 나완! 오! 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미드Qu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간 wouldn't you think you'd like to make a video? Are you famous? No no I'm not I'm not I'm not famous 새로운 친구 한 명한테 연락이 와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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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doesn't even matter Cause you're all I need When the rest of the world is on fire It doesn't even matter 아! 나 타라! 뭐야! 유? 얘 질투한데 왜? 왜? 아! 땡큐! 바이바이 자 일단은 여기도 이제 번화가 안돼 형들 여긴 이제 두 번째로 큰 번화가고 택시 타고 가다가 내렸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뭐에 홀린지는 모르겠어요 아 여기 영화 촬영하나보다 형들 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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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네 자 하여튼 좋은 구경했습니다 오! 땐스 뭐 찍는가 보다 얘들이 키가 엄청 크네 형들 질리네 오 질린다 죄송합니다 우리 인스타그램 하고 싶을까요? 인스타그램? 네 제 인스타그램? 네 우리 아 우리 인스타그램? 네 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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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업스테이지 어? 업스테이지?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저기로? 네 안녕 반갑습니다 승리 승리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업스테이지 아 춤 잘 춘다 근데 날씨도 되게.. 와 이거 안 보고 잘 볼뻔했어 죄송합니다 인스타그램이 있나요? 당연히 안녕 진우는 한국에서 왔어요 여기 여행하시나요? 여기 여행하시나요? 여행하시나요? 왜 친구를 없나요? 제가 여행하네요 첫번째 시간인가요? 네 첫번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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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형 피지컬 개질인다 가보자 하늘 색깔 봐라 형들 아따라야 이게 뭔일이래 형들 우리 펀치 펀치큐 형들 몇점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어디 또 펀치큐? 에헤이 안되지 어 이 형님 좀 세보이는데 이야 이 형님 세네 세게 나오네 제자리에서 그냥 칠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 이따요 아 이따 네랑 이 형님 아 저거 좋았다 아 좋았다 아이 나 여기 원래 952점 나오는데 오늘 왜 이렇게 안 나왔냐 옷도 안 벗었고 형들 팔... 폼도 버렸어? 팔... 팔 너무 아파 주먹이 너무 아파요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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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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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이 친구들이 뭐냐면 갑자기 도망왔어 그래서 너 친구들한테 숨는 거냐니까 남자들한테 숨었대 남자들이 막 헌팅했나봐 형들 우크라이나 판 선영화나무꾼이냐 형들? 하하 하하하하 하하 저 여기식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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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해 해 해 해 해 한국어의 가장 중요한 말은 한국어의 가장 중요한 말은 아, 오케이 너는 정말 많이 어? 너는 정말 많이 너는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너는 정말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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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정말 많이 많이 넌 너무 멋있어 사진 찍을 때 사진 찍으러 왔어요? 사진 찍으러 왔어요? 네, 당연하죠 사진 찍으러 왔어요 죄송해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아, 예. 감사합니다. 원하십니까? Sure.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Thank you. Thank you. Oh, yea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당연히 당연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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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kraine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워 아니 이 친구가 앞에서 계속 쳐다보길래 아롬 이게 저러기 너무 유명한데 준비한 랩을 기다리고 잊지 않게 행복한 일을 새해 그리고 우리는 너희는 나의 사랑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다려ilah 네 네 Reverd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멋져요 감사합니다 좋아 너는 이제 스타야 스타야 스타 스타 넌 너무 감사합니다 넌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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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an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엄마가 이디라 사진 찍어달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형들 땡큐 야스님 오빠 안녕 바 바이 안녕 네 응 아 예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죄송해요 진짜 기억나 형들 한 번 더 또 똑같은 거 알라나 인지 이 아, 이거 좀 신기했다 어! 어...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어! 이거 가운데 낀다 아, 이거 내가 하고 아, 이거 끼워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어... 오! 없어졌어 어? 와... 뭐야? 이것 좀 신기했다 와어Ты iment 질인해 이거는 좀 신기했다 어? 너 카드 HC? 오, 오 오오오 모두가 어디 갔어? 혹시 가 어디갔어 방금? 아니 아니 просто 오! 오옹! 아, 세대 여기요, 회원님! 이번에 deuxième 이 친구가 유진이예요 형들 이 친구가 유진이야 안녕 안녕 잘 지냈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얘가 형들 이거 봐 키가 173이야 형들 얘가 얘들 키 큰거 봐봐 아 얘네 또 왔네 이 친구가 유진이예요 우리 같이 만나서 우리 둘이 이렇게 하는거 얘가 질투하고 있대 얘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네 우리 같이 사랑하고 있대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낼게 오케이 오케이 enjoy 안녕 안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유? 얘 질투한데 아 아 아 친구 이건이 così 대기업과 소식의 자동차 5. 추억 2. 2. 한참의 3. 6. 5. 8. 10. 10. 11. 12. 14. 12. 15. 13. 15. 16. 15. 16. 16. 뭔지 기다리냐? 나 절 안 쓰고 들어간다 로맨 에이 누구?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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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친구가 아냐구나 여기가 너무 힙적인 공간이 있으니까 좋은데요 근데 아무도 못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만약에 이 턱을 넘어서 술이나 과일을 먹느냐? 이거 진짜 가택침입이야 이거 진짜 절도야 이런 사이는 아닌데 이거 만들고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잖아? 어제 새 거 트집하는 거 한 병 누가 세배 갔었어 강렌들도 한 바퀴 놀고 왔거든? 술 아예 없었어 한 병당이 25만원이야 그래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형들 이 친구 형들 언제 봤었지? 저번주 시식단이었어? 그래 말이야 누구지? 맞아 맞아 클럽에서 왔었던 이게 시식단 이익기야 이익기 아 안녕 안녕 얘가 내 엉덩이 주물렀어 왜 너의 턱을 터지지? 왜 너의 턱을 터지지? 왜 너의 턱을 터지지? 왜 너의 턱을 터지지? 너의 턱을 터지지? ㅇㄹㅇ ㅇㄹㅇ ㅇㄹㄹ ㅇㄹㅇ ㅇ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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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ㅆ 뭐니도 거기서 셋 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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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형님들 오늘 와잇네 안녕 안녕 헬로우 한국 오우 우크라인이야 받으러 오시를 propriet공화 아즈르바이잔 아즈르바이잔 도겨나라네 처음 봤어 아즈르바이잔 친구들을 아즈아즈르바이잔 아니다 아즈르바이잔이 아시르바이잔이 여행이에요 몇살이지 80 스무살이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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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2년 전에 왔었대 한국에 2년 전에 왔었대 enfin 젊이 아ents니가 넎 아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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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죄송해요 어, 죄송해요 야, 얘 차들어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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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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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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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추워! 오 추워! 이거는 지석사인가? 잠깐만! 아니! 아, excuse me! Where is the university? What can the winners to keep the stars? Tech technology and design? Yes! Yes! Go straight? You see this? They have two... Ah! Two buildings? Two buildings! So the first one is red one and the second one is close to us Ah! So just... 이거? 이거? 이건데요? 이거랑 이건가본데? 하... 오! 저기... 꼬맹이들 나오는데 형들? 아니 여기는 놀이방 같은데요? 아, 여기 유치원이잖아 네! 대학교에 있는 그 병성 요치원 같은 건가? 네! 그럼 이 근처에 학생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 온라인상으로 다 바뀌었나 봐 아... 몇십 분 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좀 걸어 나가볼까요? 아, excuse me. Where is the library? 아, you need the library. 아, this location? Yeah, yeah. I don't know. I'm sorry. I'm sorry. 아, okay. Please say hi. 아... 안녕. 하하하하 Is it? 응? 콰이요? 아... 아, 맞나? Yeah, yeah. I'm... I'm from Korea. 아, 아... 아... Yeah, I have. 아,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Yeah. Interesting? Yeah. So cold. Can you write? Yeah. Let's see. 여기는 라이트 데이터가 느려요, 형들. Yeah, I'm butter? Actually, I'm YouTuber. Oh, wow. Are you Ukraine? No, I'm Norwegian. Sorry? Norway. Norway! Norway! Norway 사람 태어났어 처음 봐, 형들. Yeah, what's your name? Yeah. Traveling or walking here? So my mom's from Ukraine. Ah, you mixed? Yeah. Mixed. Are you student? No, I'm living here. Just living here? You like Korea? Why? Why do you like Korea? K-pop? BTS 때문에? Oh, BTS 때문에? 되게 쑥스러워한다. OK, OK. See you later. OK? OK. AKS 잉어님 별풍선 5개. BTS는 진짜 나와. Have a nice day. Yeah, have a nice day. Bye. Bye. Oh, 비가 좀 그치긴 했어. 다시. 다시. 아니, 여기가 제2의 강남역이 되겠는데, 형들? 사람만 바뀔지 강남역이랑 뭐가 다르냐? 맥도날드에서 쉐이크 한잔 일단은 빠이면서 형들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맥도날드가 이렇게 크네? 맥도날드아 Penny도 만들어 본 것 같았다. 막상한 비바드에 남겨내는거 같았다. MARSARMs. 하하하하하핰. 이게 다 맥도날드인데, 맥도날드가 되네. 어, 된다. 헉. 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난 그냥 쉐이크 하나만 먹을게요. 네. 어머. 어머.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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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Are you alone? No, no, I'm a friend. With your friend? Yeah, yeah. 형들! My friend also is in Africa. Really? Your name is? Dozena. 아, Dozena! I know her! 형들, 어제 알바념. 안녕! 어, 여기서 만나네. 어, 잠깐만. 여기서 뭐 하나 사주자. 어, 하이. 어, 친구들이 네 명이네. 다음에 사주자. 아, 친구들. 어, 어? Can you speak Korean? 아, 친구들. 아니, 너 혼자 있으면 사주려고 했는데 친구가 네 명이야. 친구 네 명도 이제 해야 돼. 그럼 다음에 사주자. 하이. 어, 다음에 사주자. 아니, 너만 따로... 언니 질문으로 볼까? So, do you wanna some food? No, we just can't eat because we just ate and so it's raining. 아, 비 와가지고? 어, 뭐라고? 아, 친구 뭐라고? 아, 아, 뭐라고? 아, 아, 뭐라고? 아, 혹시 그러면 우리... Do you have Instagram? 아, 네. 아, 우리 공유하자, 우리. 아, 이런 또 인연이 있네. 안 그래도 형들이 오직 알바념 찾으러 가자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만난다고? 아, 근데 여기서 만난다고? 아, 오늘이 쉬는 날이구나. 아, 오늘이 앞서다만 해. 사람들 물 열면. 패스하믹하고? 어, 네. 이거 먹으러? 아, 아니에요. 미, 미, 미크 쉐이. 아, 아니에요. 다 다질래? 아, 그러면 뭐 하나, 음료수라도. It's on me. Come on. No, it's on me. 아, it's on me. I'm turning now. 지금 따로 주세요. 아, 따로, 따로? 아, 그래도 여기서 그지겄지? 옆에 있는 거도 그냥. Yeah, it's okay. 아, 오케이, come on. It's okay. It's okay. 따로 해요. 지금 다이어트해요. 따로 해요? 따로 해요? 아, 다이어트. 아, 다이어트 한다고? 아, 이렇게 다이어트. 아, 리얼리? 아, 다이어트. 아, 다이어트. You're very slim. I'm taking a diet coke? No, I don't have coke. I don't have coke. I don't have? 아, 없어? 아, 또 참. 그러면, see you again, okay? See you again. 아, see you again.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안녕. Mia. 스타러스 스토리? 스타러스 유튜브 스타러스? 퀴크 스타러스 퀴크 스타러스? 셀러블티? 예스 액트리스? 예스 아유 액트리스? 네 형들 와아 여긴다 오 형들 여기는 여기는 우리가 못 비비겠는데 형들? 여기는 아니다 형들 이거 아우디 여기 차 여기 안에 있고 여기 있는 차들이 X7 했다가 벤츠 했다가 아니 형들 여기 아니다 아 쫄지 그럼 형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형들? 와 저기 형님 여기 형님 몸풀고 계시는데 형들?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형들? 퀸즈가 레알이었네 여기 급이 다르네 형들 맛만 보아? 아 나 여기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아 내 등치 방금 나 블록레스나 봤어 형들 여기 왕차 있었어 형들 와아 잠깐만 몰라 가.. 그냥 가볼게요 하이 하이 노 비디오 아 노 비디오? 예스 아 아 근데 형들 여기는 진짜 약간 부자집 자재들 오는 데 같은데? 벤틀리도 있네 휴지로 병 막은 거 생각하니 귀가 빨개지 이거 해야돼? 어 여기는 분위기 보여 어 여기 어 여기 뭔 분위기여 여기는? 어 여기 여기로 갈까 그냥? 어 여기는 행오버? 찾았다 내 사람 사람 많은데 여기? 아니 젊은 애들이 다 여기? 이런 데 있었네 아 근데 여기다 형들 또 이렇게 빡센데? 이용님 이용님 빡센데요 형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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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입 밴 당했어 앞에서 입 밴 당했어 분명 그냥 그냥 메몬차게 투집어 내던데? 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우리 이제 새로운 곳에서 형들 왔어 나 새로운 곳에 왔어 형들 저기 위에 위에 오징어게임인데? 그냥 이런 분위기야 재밌긴 하지 소를 일단 하나 들자 형들 뭐라고 말해야 돼? 여기 오면? 옆에 거 그냥 똑같은 거 주라고 해야겠다 옆에 거 그냥 똑같은 거 주라고 해야겠다 빨대 빼야겠다 형들 빨대 빼야겠다 형들 빨대 끼는 거 조금 그렇죠 좀 개이 같아 보이나요? 좀 개이 같아 보이나요? 오예 하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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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프라이너 왔어 어? 프라이너 왜 왔어? 저는 한국말 알아요 한국말 배우자 한국말 배우자 한국말 배우세요 형들 네 대박 한국말 배우자 한국말 저정도 형들 ㄱㄹ하는 거야 진짜 인정? ㄱ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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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ㄱ ㄱ ㄱㄹ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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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눈아 공부도 잘해 ㄱ ㄱ ㄱ ㄱ ㄱ ㄱ 이 논아 잘 논다 진짜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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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대 늦게 다네 기네스백 프로! 늦게 다네, 두 친구 아, 한대도 있었어요 놀이기도 좋은데 여기가 놀이질 않네 아쉬운데 그 다음에 저녁을 줄 모르고 Hi! Hi! You wanna make a vlog here? Yeah Yes, really? 라이브 스트리밍 안녕! Hello! Can I find you in Instagram? Yeah, yeah, sure What is your name? Jino Jino? Nadia Nice to meet you too Nice to meet you too I'm happy to meet you Yeah, yeah, have fun Bye Bye 형들, 이쁜을 발견했다, 끝났다 형들 Yeah How are you? Nice How are you? Good Thanks We are Jino now in Kyiv Kyiv guys Kyiv the message Yeah, yeah God bless you guys Thank you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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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Jino from Korea Oh, nice to meet you too Yes, meet you too What's your name? Vanessa Vanessa Yeah Ukraine? No No Hot, hot Ah, mixed Mixed Your style Oh, really? Like, they're really just really loud Like, they're really just really loud Like, they're really just really loud Nice Nice video Nice video Nice video Your name? Maria Yes 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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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essa Sia Sia Rene Sia Rene ko She Her I I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여기 재밌는 형들 여기 재밌다 분위기가 좋다 그리고 아까 그 안젤라 닮은 친구가 또 예쁘기는 하나 형들 안젤라 상 예쁘네 가성비가 좋은 형들 나 2만원 갖고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는거야 형들 내가 말하면 항상 그 차라리 강남역 아니면은 안삼별밥 이런 데서 15,000원 2만원에 이렇게 놓는게 진짜 최고기대네 와 진짜 아쿠아맨 같다 진짜 크다 이 사람 아 아 아 아 아 한국말 잘해 이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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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스타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바네사다. 마리아 바네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네사 되게 약간 어디 가요? 모로코? 인도? 하프하프라 그랬거든요, 형들? 그래도 오늘 그 연예인 친구랑 근데 약간 느낌이 연예인 같기는 했어, 약간 얼굴 자체가. 하이. 안녕. 그래도 재밌는데 한 군데 찾아냈네. 다 잘 받아줘.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형들, 인정? 진짜 레알로. 이거 있네. 어느 형들은 꽃받았어요. 와, 나 꽃받은 게 형들. 무슨 기억이 안 나. 열여섯 살 친구한테 떠났습니다. 열여섯 살 친구한테 떠났습니다. I just don't wanna care. Can you be here and I'm good. Alone. I'll be okay. Miss you like an old friend of mine. Too scared now thinking I should call up. 눈을 flag you up. I'm fine. 진리 중. Door. From the blog to the blog. 건방도 뛰어들어. 큰 울림이 있는 사진이 나는데. 이렇게 늙고 싶다. 그냥 딱 지나가는데 이게 도저히 보였어요 진을 옆에 여자는 하이 호흡하는 곳인가요? 일단 메뉴 좀 볼게요 여기 거기에요 형들 여기 저번에 형들 샤샤랑 왔을 때 처음으로 먹였던데요 형들 샤샤 안 먹는다고 했는데 피자 피자 한 조각 먹으니까 좀 맛있어가지고 여기서 먹었었잖아 아 예 땡큐 메뉴를 이렇게 다 샀네 리베의 스테이크 스테이크 하나 좀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형들 레어로 가다가 스테이크 하나 피자 하나 그 다음에 파스타나 파스타나 오늘은 형들 그 대신 까르보나라 말고 다른 거 한번 먹어볼게요 티티 리베의 스테이크 파스타나 나는 마르게 오늘 젤랑 오케이예요 그리고 콕 아이스크러 여기 이란형 키스 진짜 키 키X다에요? 이 형 한 2미터 한 20은 될 것 같아 진짜로 봐봐 키 큰 거 봐봐 네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당신은 내 손님의 관심을 끌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만나고 싶어한다 아까 그 인사이 끝인거 아닌가? 음 하이 온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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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영어 아 제가 최대한 CrossKI를 제가 meet up 에스코 나 kucky 하세요 하 minute 를 찾는 것같은데 hell 아스트로로지 아스트롤로지 우주 미국이 잘하라고? 아, 공부학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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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2500 people Your blogger? Live streaming Where are you from? Korea South Korea South Korea BTS Okay, interesting story I don't know a lot about Korea But my friend Paulina She and Instagram stories Show Korean guys Stylish And today I saw you With your good coat Yeah, my passion And I thought, oh my god, it's like Stories Of course Okay, that's why I'm here Ah, really? Ah, I saw a friend with me But today I came Ah, she's here So she's here Thank you Thank you I'm hungry? No, thank you I'm not hungry Why are you in Kyiv? Kyiv, right? I'm just traveling here How old are you? I'm 33 Oh my god You? 31 31 It looks good Brother Brother, yes Like this Could you Please say hello To my viewers Yes I'll say hello in Korean An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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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name is Zina Hello Hello Zina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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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Oh my god So cute Oh yeah Thank you Oh yeah Thank you Wanna try? No, thank you You like here? No No, really? I love here So you eating longer? No Just not I'm traveling Making friends When is your birthday? This month 27th Really? 27th October October, yeah You? 1st May 1st May 1st May Do you have friends here? Yeah, I made friends a lot Wanna some drink? No No? Where's your table? It was there In another room With who? My clients Yes It was more today Wait a minute Wait a minute Let's ask your job What is your job? What do you do? Job? Please Right Yeah A good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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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t a good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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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why That's why You asked me my First day Yes Professional So I asked my birthday I asked my birthday But Can you tell me what you can tell me about my life? This is a good job It's a good job I'm not doing it I'm not doing it I'm not doing it I'm doing it Like a singer I'm doing it I think I'm doing it Like this You are new in Instagram? Yeah Yeah Can I find you? Yeah Maybe if you want to meet We can meet another time My job On Instagram Yeah Okay Jin Jin Zina Oh you have a good memory Thank you Thank you Do you want to do it? Okay How to say goodbye? Annyeong Annyeong Same Annyeong Annyeong Thank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good evening Yeah you too It was so nice to meet you Me too Thank you Annyeong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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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yeong Thank you Bye Yeah bye Thank you so much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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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he first time to eat It's the first time to eat It's delicious It's delicious Like fait I don't know Don't quote Whatever comes And that is Eric It's my And I it's Who When Jump Whatever Allah Says fs It's Think You Maybe You 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 크리스차티크 가기 전에 여기도 또 사람 많거든요. 여기 또 공원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땡큐 소 마치. 바이바이. 자, 그래서 일단 오늘 또 보여드릴게요. 요것이 유럽이다. 여기 그때 안젤라랑 같이 기차 같은 거 탔던 데죠? 오, 스케이트보드. 멋있다. 오, 멋있었어, 방금. 딱 내리막길 해가지고, 잡아채가지고 스케이트보드. 또 이런 거예요, 형들. 이런 감성. 이런 잔디밭 감성. 우리나라에서 잘못하다가는 쯔쯔 가뭇이 걸리잖아요? 위험해. 내 친구 옛날에 쯔쯔 가뭇이 걸려가지고 고생하던데? 어, 뭐 벌써부터 우리 소녀들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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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내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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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 아버님 babysorum file omnib Y naughty onder political defines Bye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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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진짜! 인간계를 떠나보네. 큰가? 하도 사돌아다녔서 그런가? 이거 호텔 밤에 진짜 이쁜데요. 조명 있어서 밤에 진짜 이쁜데. 낮에 봐도 이쁘긴 하네 그래도. 비싸겠죠 형들? 한강뮤면? 연인들이 많다 형들 그치? 진짜 못말리겠다. 진짜 못말리다. 진짜 못말리다. 진짜 못말리다. 진짜 못말리다. 몇살이? 13? 14? 10? 14? 그래그래 친구들. 인스타그램 그래그래요. 진우. 진우? 진우. 진우야. 제... Where are you from? Korea.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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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스타그램. 안녕! 안녕! I love Ukraine. I love Ukraine. I love Ukraine. I love Ukraine. Squid Game. 예예. Squid Game. BTS.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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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굿나잇. 바이. 형들 오징어게임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 인스타 공유하고 있어. 귀여워.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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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입니다. 이곳이 포딜이에요. 여러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 타봤거든요. 안젤라랑. 소우. 진짜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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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안녕. 오. 이런 화장은 또 처음 봤네 형들. 와. cool. 신기해. 예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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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이고야 15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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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살 16살 17살 어린 친구들이 여기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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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15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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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살 15살 15살 16살 16살 너무 감사합니다 많네 너 너 너무 예쁘다 카카오 네 2? 2? 2? 2? 2? 그리고 치즈케이크? 아니요 아니요 봐봐 미안해가지고 안 먹을래 아 돌래 오케이 스마트 프로그램 그.. 어디에 있는지 진짜.. 진짜.. 근데.. 정말.. 진짜.. 좀.. 좀.. 진짜.. 무슨..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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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저는 셀티비입니다 모두들 이거 구매하셨어요? 아니요 정말? 제가 샀어? 아이구야 잠깐만 이걸 또 말해주자 주님 다 맛있게 먹어요 오케이? 먹어 먹어 그녀는 멀리서 당신을 알아챘겠다 땡큐 Your car to stop Car to stop? Because she will see you She will see you Almost like you She said oh my god She said oh my god Thank you She said oh my god Oh my god Okay, okay Thank you very much Enjoy i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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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No It's okay Ramen? Do you like ramen? Do you like ramen? Do you like ramen? Ki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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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is very shy Shy? Don't be shy Why? You don't like? Yes Well it's okay I'm so happy She said to me It was so sweet It is okay It's a power They can cut And change the tea Tea? Yeah 아, 튀었다가도 여기 있다던데? 아, 이거지? 아, 차 안에다가도 넣는 거예요. 나에게 잘 대해줘서 정말 고마워. Thank you so much. She's so happ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t's like your Instagram. Sure, sure. OK. One moment. Two, two, thre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one, two, three. What do you do in here? Just turdling. And I make a friend overall. I was trying to make a friend. Like this. Make a friend. I was not sure what you do, but I don't understand. It's okay. 다음 년에 한국에 가고 싶어요 진짜요? 결혼해 결혼해 결혼할거야? 오케이 오케이 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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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비? 베비? 베비 베비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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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 A를 갖고 싶다고? 지금 말하자면 15살 지나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한 29살? 29살 쯤에 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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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예 그냥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잠깐만 한국 사람 처음 만나봤냐고 물어보자 당신은 한국 남자를 처음 봤습니까? 아 한국 남자를 처음 봤네요 이제 나를 저의 바스타먼트 그리스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친구들이ировать 저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한테, 구독자! 아이돌? 아이돌? 아니요, 아이돌 아이돌 중에 이름이 뭐지 아이돌 아이돌 그녀는 아이디얼 타입 이라고 이상형 이라고 형들은 당신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거야 그거야 웬더슨 그만 먹었어 드림 보드카 드림 보드카? 주먹어야지 프랑스님 파티 네 네 당신들은 술을 먹기에는 굉장히 어립니다 많이 먹어야지 조금 나 나는 어디로 갈거야? 저는 이 주위를 계속 돌아다닐 것입니다 저는 이 주위를 계속 돌아다닐 것입니다 아 미궁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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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한국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합니다 봐봐 하트 이즈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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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하트 사과 우유 하트 사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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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그럼 이제 즐거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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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이게 또 어린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잖아? 그러면 이렇게 또 마음이 되게 힐링 대형들. 와 역시 불곰국이네. 여자 안고 가는 거 봐봐 형들. 불곰의 피가 흐르는 곳 맞네 형들. 지리네. 들리지еты…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 안녕하세요! 와, 너 정말 귀엽다! 너 정말 귀엽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K50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Bye bye!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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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 기억나? 인디고? 지난주일 지난주일 기억나? 그래도 기억나? 좋은 하루! 프리패스 보여주자 근데 오늘은 프리패스가 안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테이블 잡을때나 프리패스가 되거든요 맞아, 스탠딩에서 재미있을수도 있어요 Hi! 안녕! 이거 수영복 아니야? 오늘 수영복을 입고 왔네, 어떤 여자분은? переход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집사 시키는게임 한국인소스 오늘의 수영복에 대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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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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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아니 울린... 우리가 당신을 응원할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좋은 말을 안 해주시니까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강하게 키우니까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바이 사진을 찍어주세요 네 잠깐만 이걸로 찍잖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미코르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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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만나기로 한 곳은 미코르스키 어제 왔던 곳이죠 여기서 만나기로 했고 뭐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 있을까? 자, 형들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나갔다 나 진짜 사람도 털모자 쓰고 다니는데 난리 봐봐 혼자 봄이야 come inside it's cold outside 오케이 오, 따뜻해 어디냐 자, 오늘 만난 친구 다시 말씀드릴게요 형들 오늘 만난 친구는 제가 최근에 틱톡에 떴거든요 틱톡에 떠가지고 어, 미친건가? 알로나? 아, 비 엄청 커 아, 나이스 미류 아, 나이스 미류 아, 나이스 음아 음아 나이스 미류 나이스 미류 아, 나이스 미류 아, 나이스 미류 아 dar possessed 아 accessible 아, 나이스 미류 아 아 아 szerint 아 다이스 미류 아니 아직도 안되요 자 일단은 마스크 썼으니까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로나입니다 알로나 네 알로나 그리고 릴리보니 25 정말? 맞네 릴리보니 맞았네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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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이 코리안이래 하우 하우 삼촌이 한국분이셔가지고 내 방송을 보내주셨대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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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도 이쁘게 잘 입었네 How tall are you? 1m 1m 175m I'm working today Did you work today? Yes So we need to drink today I'm a little bit stressed 오늘 술 한잔 하재 스트레스 받았다고 Of course What do you like? Champagne? Soju Soju Have you met a Korean guy before? No No? Just my uncle So am I first Korean? Yes I'm the first guy You look good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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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Jin South Korea I'm 34 I'm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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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introduce yourself? Of course My name is Anu I'm from Korea Par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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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19 19 19? 20 20 20 2002 I'm born 1987 I'm sorry I'm sorry I'm very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혹시 아유 매니악? 이런 거 안 돼? 매니악이 그 미치광이 약간 좀 뭐 그런 거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아니라고 말했죠 No, I'm not I'm just no more guy My viewers know My viewers know already Yeah 그리고 일단은 남자친구 없고 잠깐만 일단은 모델이니까 Can I show them your picture? Yeah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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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자 현직 모델 키 175, 20살 알로나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좋은 추억 Let's make good memories Of course Of course 자 그 다음에 와 여러분들 나 이렇게 또 Nice to meet you 진우 From 알로나라고 이거를 오자마자 저한테 줬어요 선물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터가 있네요 특별한 선물은 아니고 그냥 선물이다 아 오케이 오케이 Have a good mood 라고 크으 초콜렛을 이렇게 Is it chocolate? 음 자 첫 번째 선물이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마이갓 노웨이 아 I like it 노웨이 쟤리 같은 거거든요 예 쟤리 같은거에요 굿 럭 하면서 그 마지막으로 이건 뭐야 굿 트래블 이 Team 크으으으으으으으이 Welsh 수첩같은것도 줬네 그리고 수첩같은 걸 이렇게 줬네 아 진짜 나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진짜로 아 모델아로 I was model Why you don't believe 안 믿는 눈치 네가? 저는 당신의 한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싸지만 당신에게 공짜로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Do you like Asian? So-so? I think I like Asian and Korean voice 아! 아시나 남자보다는 아시나 남자가 Why? Because I'm Korean voice 아 화를 조금 잘 내고 그래서 And also like beautiful eyes Ah 눈이 예쁘다고 음 음 음 음 음 아 딱따구리가 또 나와버렸는데요 너의 펜이라 그랬거든요 노란색으로 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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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2 2 2 음 이거? 오 마이 갓 이브 아이 드링크 소주 합 나토? 진짜? 네 나 스트롱? 나 스트롱 나 스트롱 아 너 사진 찍어 혼자만의 시간 다 찍어 혼자만의 시간 키 175에요 여러분들 너 찍어줄까? 원 투 쓰리 원 모어 어 좋아 좋아 확실히 다르네 원 투 쓰리 이거 보여주자 오 멋있어 잘 찍었네 정말 정말 잘 찍어놨는데 정말 최악이래 형들 최악의 포토그래퍼래요 오케이 렛츠고 쏘리 렛츠고 오 오 쇼쇼쇼쇼쇼 쇼쇼 쇼쇼 장난 아니네 쟤 진짜 장난 아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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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어떤 남자 스타일을 좋아한느냐 친절하고 관대하고 더는 키가 크고 잘생기고 착한 사람 어 그런 사람을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하하핳 ㅋㅋㅋㅋ 제가 시킨거는 까르보나라 제가 시킨거는 이거 까르보나라 다른거에요 얘는 계란 노른자있는 까르보나라 저는 버섯있는 까르보나라입니다 맛있데요? 1 2 3 얘 또 야한 농담 생각나나 봐 알지 형들 1 3 아 여기 벌써 3 까르보나라가 여기 묻었거든 하얗색으로 그리고 혼자 빵 터지는거야 나 뭐를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아 만져보시겠습니까? 오케이 아 그럼 이거 난 이 친구한테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과 키스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스 우이카 아 중독 사람구나 오 맛있었습니 네 아이 이 시계가 길 són 턱 혀가 짧았어 그는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까? 오우 야 나 키스 저희 유튜브 너무 잘 모르겠고 샤몬 샤몬? 아니 아니 친구끼리도 키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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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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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보여준다 바로 아하하하하 진정 고마oga 고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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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여자에게 키스하고 싶었던 곳이 언제였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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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피어싱을 하고 싶대요. I don't have a piercing tattoo. Do you have tattoo? Do you have tattoo? Oh, there is one. Oh, there is one here. Oh, there is one here. Oh, okay, okay. 진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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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가가 좋아한다면? 목ot, 눈, 눈 다리, 입술, 눈 사실 내가 밥 드실게 저한테 밥 먹고 싶어? 괜찮으세요? 너와 라면 같이 밥 먹고 싶어? 라면 먹고 싶어? 라고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한국사람들 모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너와 같이 밥 먹을래? 와 형들 집 봐봐 와 이런게 있네 집에 와 스파게티 이쁘다 오늘 집 봐봐 오늘 집 봐봐 오늘 집 봐봐 안녕하세요 오늘 집 봐봐 오늘 집 봐봐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났다 정말 행복해 이런 사람을 만났다 정말 진짜 이거 전화기 선 아니에요? 전화기 선 아니에요? 뭔데? 전화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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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1 자 형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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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형들 오늘은 일이 5시에 끝났는데 이제 딱 끝난 시간이거든요 아니 알려나 뭐야 알려나야 아이고 알려나야 알려나야 안녕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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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오늘 일어났어? 네 네 네 네 아니 아니 얘 왜이래 형들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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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이래 이거 맞나 땡큐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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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되게 궁금하다 이게 분위기가 되게 좋네 형들 자 이거 오늘도 첫 만남에도 우리한테 또 선물이 이거 좀 두고 오지 만남으로도 초콜릿이에요 얘가 이렇게 선편지를 그때도 써줬잖아 근데 진우, I'm sorry for the last broadcast라고 Who say sorry, I told you It was so nice That's why I meet you again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뭐야 이건? 쿠키? 비싸보이는데 이거 그치 Do you like him?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아 블루 아 블루 나는 블루라 해가지고 옛날에 손지창 김민종 생각났거든요 동그라는 랩가 있나? 삼지창이 아니라서 Big Love Big Love Gongyu I like him Okay, cheers. Gongyu, 진우 진우 Really? 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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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현이 누구야? 위인가? 위 위 위 위 위, 진우 진우 Can I go home? 미 네.. 30분 num 진짜? 그럴데말 몇 번 치다가 나오면 되니까 What's your size? 소세 형들 280 뭐라고 해야 되냐 43 인치도 안아? 44 4-4 얼마? 3-4 300비트 주면 15,000원 정도? 한시간에 몇점 주면 될까? 제가 한 120... 130? 지금 50점으로 50점을 감아 주세요 50점으로 감아 주세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domino는 tips 10점으로 감아 주세요 5-3 little 3 공격 깜짝놀놀 깜짝놀놀 너 개키야 잠깐 깜짝놀 근데 50점 형들 5프레임 진짜 크긴 커 이거 70 70 오케이 오케이 한 방에 약간 5 네 2 2 2 3 2 4 이거 만약에 내가 못 타면 제 옆에 매너 없다 그냥 졌다고 할게요 아니 얘가 키가 크고 그러니까 핸디 없어 핸디 없어 핸디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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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렇게 초반에 똥창 빠트려가지고 남자 꼴리기 한 다음에 안심시켜 놓은 다음에 일곱개 핸디캡 핸디캡 민지에 남편이 핸디캡 핸디캡 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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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오! 들어간다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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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대 88? 조금 더 봐줘야겠다.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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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대 129. 여자치고 89면 나쁘지 않아요. 저도 아까 130이 에버라고 했잖아요. 딱 에버만큼 쳤네 나도. 제가 이겼네요. okay 5대 121. 구독과 좋아요. 꼭 9대 121. 이리와. 너 잘하니? 싸웠어? 자주 분하겠지 형들 자기가 이길 줄 알았는데 또 내가 이겨줘가지고 근데 승부에서 이게 냉정합니다 승부에는 뭐 여자남자 남녀노소라는게 없어요 컴온 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화장실 갔다온다 형들 뭐들 헤헤헤헤헤헤헤헤헺 기분 좋나 보다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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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헺 После 수상акс식업은 한국어로 시작할 시간 감사합니다 warning 안들밤 내 뵈어야말로 말하자마자 감사합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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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이바이! 너희도! 굿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나이트클럽 있잖아요. 볼레로 클럽. 후기보면 30대 이상이 많다고요? 자 일단은 통과했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 이렇게 없냐? 아니 근데 예약이 많이 돼있어.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여기가 최고야. 근데 아까 우리가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봤었죠. 넘버원이 어디냐? 해서 알려준 곳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기를 가볼까 합니다. 이름은 쥬보트. 이거 누가 봐도 쥬보트 아니야? 형들? 누가 봐도 여기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들은 어디서 노는 거냐 도대체 형들? 여기로 가볼까? 아니 나 어딘지... 어 여기야. 여기거든 형들. 그치 이런데가 있어야지. 야 잠깐만 줄이냐 이거? 그래 내가 원한 데가... 야 이거 줄이면... 형들 이거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형들이... 형들이 말했던 우리 아까 갈라티카 클럽? 에이 브로. What time is 클럽's here? Same like... 3? 3? 3? 4? 5? 이곳이 사람이 가장 많은 클럽입니까? 아... 아... sorry bro? It's here... No? No? Where? Where... Where is the best club? In Galakid? In Galakid? I think it's Radmiru. No, Radmiru. Yeah, Radmiru. 아... How about Galakid car club?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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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t good? No? Not good? 가지 말래. Why? Why? So much fighter. Ah, so much fighter? Ah, so much fighter? About Radmiru? Yeah, yeah. Can I join you? Ah, ah. In... Are you alone? Yes. 사상 최초로 한번... 예, 예... 잘생... 잠깐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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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깐부기는 하거든. I can pay you for taxi on guar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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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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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gay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No, no, no. 확실하게 부르자. Are you... Do you like girl, right? Yes. Yeah. Yeah, right. Yeah, yeah. I'm Jinwoo from Korea. Jinwoo is my name. Max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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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Look at your face. Look at your face. Look at your face. Look at your face. Listen. Come on! Jinsim. JinsimDyo. Jinu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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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sim. Jinsim. Jinsim is... It's true. JinsimDyo. This club is really amazing today. It's my first time going to Ukraine. 제 삶에 있는 유크라인이예요 제 삶에 있는거에요 제 삶에 있는거에요 그래도 한국인이랑 클럽 같이 가 이따가치고 아, we failed 아... 예, 예, 예 Let's have breakfast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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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국밥 네, 한그릇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심 굿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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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아니 형들 여기 안으로 더 들어가면 안돼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끊겨 갈라티카 바로 앞인데요 막심이 오면 조금 더 재밌어 지기는 할거야 들어와 막심 막심이 왔어요 근데 얘가 막심이야 우리의 친구 네, 막심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스토리에 올린다고 인스타그램에 스토리에 올린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린다고 이런 애를 갈라티카 같은데 데리고 갔으니 얼마나 꽁이 있겠어 맛있고 진짜 맛있고 맛있다 벅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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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승리하기도 하고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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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은 Philly, Philly! 화신 flied! 이름 리사 내가 가라고 했거든 예쁜 애한테 막시멍 막시멍 왜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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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좋아 널 좋아 널리 와 시험이 한 명 보여준대 박심이가 하얀색 친구를 선택했어요 시험이 한 명 보여준대 뭐하고 왔어? 내 친구가 좋은 여자랑 춤추기를 바랬어 지금 나처럼 뱀고래 여자랑 춤추기 그는 내 사랑 그는 내 사랑 그는 내 사랑 깜빡이는 어두워 뱀고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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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옆모습 봐봐 호바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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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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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댄싱 로봇? 근데 형들 이거 하셔야 돼요 어딜 가도 누가 재밌게 안 놀아줘 자기가 재밌게 해줘야 돼 자기가 재밌게 놀아야 돼 자기가 재밌게 놀아야 돼 요 튜 퓨링 퓨링 고맙 고맙 로이 고 고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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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립이랑 필립이 여자친구랑 집에 갔고 얘 호자 남았네 잘 챙기자 막시밀 잠깐만 wait wait I have friends 막시밀 너 일로 와 come on come on come on 너 일로 와 my brother 마크 야 3 3 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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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나 막혀 뭐 변한해야돼 어디에 오나? 언제 오나? 형들 이런 형도 없어 자리 깔아줬다 네가 진짜 네가 해야 된다 오 오 잠깐만 그래 그래 좋아 옆에서부터 분위기 만들어줘야 해 알지 형들 야 이거 박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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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야, 막심아! 그래! 이거야, 막심아! 바로 이거야! 그래, 행복해라, 막심아!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나 같은 형이 어딨어? 나 같은 형이 어딨어? 나 같은 너 같은 형이 어딨어? 어떻게 한 번은 하는 녀석이 존었어? 야, 야, 야. 어, 오케이x8. 어, 나가자. 리사!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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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님! 자, 형들 알지? 이 타이밍. 너 어떻게 할거야? 낯세 라인아. 마씨는, 너 어떻게? 와 What did she do? She wants wanna go home She wants? Yeah uke gew on What did she want? She wanna go home You're the best Take her to home Take her to home together Okay? Go I can take you take- si You first 예아, 도무워리 우리 고, 우리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막심아, 윤치님, 청렴 그런데 내가 누누이 말했죠 PC방용 친구가 따로 있고 클럽용 친구가 따로 있습니다 무조건 친하다고 해서 같이 가지 마세요, 절대로, 형들 I write you today 우리 굿락 바이바이 바이바이 가는 거야? 바이바이 바이바이 가는 거야? 정말 너잖아 형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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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접이다, 형들 깔끔하게 해야지 자, 잠깐만 형들 막심이한테 한마디만 했습니다 바이바이 가사바κ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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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까봐 바이바이 바이바이 뭔보 우 lame 님이 그 내가 I said no, thank you bro 하니까 운다 야 울어 울어 나를 우크라이나에서 기다린대 그리고 너무 고맙대 My brother 이러면서 나랑 알게 돼서 너무 고맙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고맙대 너무 남자끼리 징그럽게 하지 말자 See you again You are the one that's hurting me You are my life so alive You make all the pain inside fade away You are my one Keep me alive Keep me alive 내가 생각했던 구레나루가 구레나루 느낌이긴 해요 Hello 끝? 끝? 왜 웃어 근데 근데 왜 웃어 근데 왜 웃어 근데 앞머리를 너무 자른 것 같기는 해 내가 안 터지는 건가? 쟤가 안 터지는 건가? 쟤가 안 터지는 건가? 쟤가 안 터지는 건가? 아니 근데 태국도 지금 코로나 확 늘어가지고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아요 내가 안 터지는 건가? 충당함이 있어가지고 충당함이 있어가지고 암튼 그래서 지금 광주에 집을 이제 새로 구해서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할 거고 여기서 이제 제 인생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관 관 이게 뭐 어제 뭐였지 오늘? 관짝이었나? 관짝으로 가는 거였나? 관심? 관심? 관종? 관망하라는 건가? 오케이 오케이 뚫었다 그렇지 그렇지 제발 제발 이거 올라가자 이거 분위기 탔으면 오케이 4만주 들어왔고 8,000주 들어왔고 1,500주 들어왔고 하면 weekends уз 이거 조금 먹을거거든? 여기까지 오르는 거 보고있어 어 여기까지게 오르는 거 보고있어요 breakout 조동 조 Emm rant 나는 오히려 기뻐 지금 기뻐요 자 일단은 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가족들과 떨어져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비행기는 한국시간으로 11시 45분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시간으로 여러분들 오후 3시에 도착해요 이게 뭔 일이냐 제가 태국 갈 때 태국이 비행기가 한 6시간인가 7시간 걸리거든요 15시간 걸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저희 해외여행이 시작됐고 저의 첫 나라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로 되겠습니다 저 얼마 들고 간지 아세요? 유럽여행 얼마 들고 갈 것 같습니까? 저 지금 현금 진짜 있는 돈 저 56만원 갖고 인생 다시 시작 한번 해보려고 해요 형들 진짜 형들 나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형들 저 홍신 얼마나 남았어요 진짜 우크라이나에서 나 진짜 형들 이번에 좀 잘 해볼게요 이번에도 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역할을 하는 사람 tra국에서 apo 제가 유튜브에 가고 싶어요. 저는 안녕히 계세요. 내 말해줘요. 그냥 안녕히 계세요. 알겠어요. 알겠어. 저는 진우. 중앙에서 한국어. 진우. 그리고 너? So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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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old are you? 16 Still wearing all my clothes even if they're all in roomsides It doesn't even matter cause you're all I need When the rest of the world is on fire It doesn't even matter I want us to be safe, never letting go of your hand I fell into your fate, this is where I will stay But I got you, babe, and it's all good Little did I know that you'd be a 10 out of 10 But I got you, babe, and it's all good Little did I know that you'd be a 10 out of 10 Still wearing all my clothes even if they're all in roomsides It doesn't even matter cause you're all I need When the rest of the world is on fire It doesn't even matter Still wearing all my clothes even if they're all in roomsides It doesn't even matter cause you're all I need When the rest of the world is on fire It doesn't even matter You have to watch I won't live in... You have to watch You know I'm a dignétait It doesn't matter You can also see This year Janie